마운트앤블레이드 배너로드 이어서 가야죠 오랜만이네요 되게 오랜만에 오랜만에 키는 것 같은데 이게 또 얼리어커스 된 지 얼마 안 된 게임이기 때문에 그날그날 업데이트 되는 거를 기다리면서 즐기는 재미가 있죠 사실상 이제 게임은 많이 마무리 단계까지 왔기 때문에 사실 워밴드 기준으로는 이 정도면 사실 끝났다고 봐도 좋을 정도로 꽤 진행이 되어있죠 지금 나라도 지금 승승장구해서 제가 이제 뭐 배신을 할 거긴 해도 지금 소속한 나라가 천통에 가까운 수준까지 진행이 되어있기 때문에 슬슬 이제 업데이트 되는 것들을 보면서 새로운 변화를 즐길 만한 시기죠 쫓아가 약탈자 약탈 잡으면서 시작을 해야지 깔끔하게 20마리로 잡자 너무 느리다 근데 말이 충분한 걸로 아는데 충분하죠 말이 딱이죠 딱 199마리 있죠 붙잡아 빨리 20명을 못 잡으면 안 돼 돈도 계속 계속 상승을 하고 있고요 여기 약탈자가 좀 많네 아 아 야 그거를 못 잡으면 이걸 잡아야지 얼마나 올라나? 그렇지 제가 저번 시간에 보병으로 싹 세팅을 했죠 어 특당합시다 보병한테 진영은 사치다 가라 투창이 엄청 많기 때문에 우리 무대에 아 맞아 나 저번에 정신 못 차리고 이거 샀구나 와 미친 무기 16만원짜리 무기 아닌가? 이거 어 이거 그렇게 베는 거야? 이 날 저기 날 부분을 거꾸로 복괭이처럼 베는 거였어? 어? 너무 길어서 앞이 안보여 낫 같은데 뭔가 써보죠 해적이 많기 때문에 조심해야겠죠 아유 아유 나가오라 와 겁나 길어 어 너무 길어서 얼마나 긴지도 모르겠어 와 겁나 길어 와 겁나 세 좋아 나 안보이는데 있는 녀석을 막 죽여 무기의 길이가 화면 밖으로 막 나가네 16만원짜리긴 하네 물론 양손 무기를 찍어야 되기 때문에 적당히만 쓰겠습니다 25레벨까지만 찍죠 그럼 어차피 금방 찍으니까 초반이라서 18까지 올라갔고 또 어딨냐? 없나? 벌써 다 잡았어? 우리 파트에 한 5명 죽었네요 25까지만 딱 찍어서 첫번째 스킬트리만 딱 찍어두죠 흐흐흐흠 첫번째가 최대 생명력 올라가는거네 7이면은 금방 오르니까 양손 무기도 200이나 되네 거의 엄청나게 세졌습니다 이정도 알아서 잡아 아 설마 저거 세 잡는데 세 병 죽은거야? 너무 양심없고 항복을 그냥 하지 귀엽고 죽는 날까지 저항을 하겠다 그렇군 야 이거 안되네 많이 주었나 보구나 이정도로 합시다 밥도 446이나 있고 꽤 많네요 솔직히 말하면은 저 업데이트가 지금 제가 좀 상을 살펴봤거든요 지금 엔딩 도 완성이 안되고 엔딩은 완성이 돼야지 제가 엔딩을 봤을 때 약간 그런게 있잖아요 엔딩을 보면은 그냥 에러라고 뜬대요 본사람들 말로는 약간 이거 킬라니까 좀 그런거에요 엔딩을 켰는데 에러로 뜬다 그러니까 좀 미루고 있었습니다 이유가 있어서 미룬겁니다 막 너무 싫어서 막 미루고 이런건 아니라 이 깨보신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 이유에서 미룬거지 마블이 싫어서 미룬건 아닙니다 진행을 천천히 해야죠 그리고 이제 대규모 업데이트가 되면은 아예 삭제를 했다가 다시 깔고 아 그런게 아니라 업데이트를 하게 되면은 현재 이제 세이브 파일이 날아갈 수가 있다 그래서 아직 대규모는 없었는데 그런것도 좀 고민이 되서 손을 못대고 있었는데 열심히 해야죠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새로 할 게임도 못찾았습니다 아 너 왜 이렇게 무빙을 잘하냐 안녕하세요 마땅히 할 게임이 없네 아 이거 상관없죠 이거 이런거 그냥 내버려둬도 되죠 남부 제국 같은거는 트 아 나 그 포로를 안팔고 왔구나 뭔가 부족한거 같다 했는데 숲지기로 올라가라구 이제 징지병이 없는건가 그렇게 다 티어가 높아진건가 하지만 새로 또 추가를 해야되죠 도시쪽으로 가야겠다 옥살 말고 펜카녹으로 가서 세팅을 좀 해야겠네요 돈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거죠 매일 밤 어 많이 들어오네 사실 너무 지금 완성단계고 가문을 키우거나 뭐 그런건데 제가 듣기로는 좀 살펴봤거든요 중간단계를 만들어놨대요 지금 제가 이제 뭐 이렇게 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게임에서 원래 이게 아니라 중간과정에 하나가 있대요 어 근데 제가 이게 업데이트가 아직 안됐다 그래서 얼룩스 쓰기도 하고 그래서 좀 고민이 되네요 이 게임을 이제 약간 틀어놓고 어 이 게임을 보고 아 이걸 사야겠다 하고 사시는 분들도 있을텐데 너무 보여드릴만한게 아직 패치가 안됐다 그랬기 때문에 아 이걸 왜 얼룩스 왜 한거야 그럴거면은 안 만들었으면 아니 뭔가 이상한게 만들거에요? 추가할거에요? 이러고 지금 안 넣어놓고 있거든요 게임 속에 지금 안 들어있으면 지금 이거 여러분들 영상으로 보는 지금 이 시기에 2020년 5월 20일판에는 안 들어있어요 차월 추가된다고 하니까 너무 찝찝하지 않습니까? 아예 추가가 되어있으면은 매일 해가지고 다 볼텐데 그리고 결혼도 결혼을 하면은 뭔가 이벤트가 확 있대요 쿠자이트 동맹 지금 결혼도 이벤트 영상이 없다고 그러고 그거 약간 그 와우 와우란다 워크래프트3 리포지도 보시면은 구매하기 전에 무슨 영화처럼 싹 다 이미지 나온다고 해놓고 막상 사니까 못 만들었다고 그랬잖아요 아 나 병사 추가를 안했네 그런 느낌이거든요 지금 어차피 공수니까 그냥 돌진시키겠습니다 방패벽도 하기에는 방패 없는 아구리 좀 많네요 그쵸? 방패벽을 해석할까? 해봐 다 방패가 있는거야? 거의 다 있네 이제 어 가라 그냥 쟤넨 세니까 야 이렇게 멋있는데 방패 들고 가니까 안되지 방패가 몇 갠데 야 우리가 오히려 더 많이 달려가면서 던지는걸 더 많이 잡아 야 미쳤어 어디서 이게 길이다 야 진짜 엄청 길다 말도 안되는데 이거 인간 사냥꾼인데 20 20 어 금방금방 오르죠 댓글로 댓글에도 약간 달리거든요 다른 게임 하고 있으면은 왜 이제 마블 안 하시나 이렇게 달리는데 뭐 어떻게 내가 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건 여기 게임 회사 쪽에서 업데이트를 해줘야지 코자에 또 전쟁 났죠? 아 장갑 사러 가는건데 이제 할 수 있기 때문에 새로 게임 사서 좀 할까 하는데 좀 그런게 있네요 게임이 이제 좀 어려운 게임들은 남들이 잘 안하고 어려운 게임들 있잖아요 발로스케이트 같은거 계속 얘기 나오네 게임이 워낙 특이해서 이제 그런 이제 좀 특이한 게임들은 이제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도 좀 파수가 진행이 돼야지 적응이 되기 때문에 함부로 시작을 할 수가 없네요 지금 파이널 판타지가 너무 조회수가 안 나와서 아 새로운 걸 들어갈 엄두가 안 나네 그리고 파판이 생각보다 많이 남았다고 합니다 난 이제 거의 끝날 줄 알았는데 병사를 진집해야죠 어 폴이다 지원병 11명밖에 없어 포로도 팔고 해야겠네 지금 부대가 자 장갑만 맞춰주면 되죠 장비가 장갑 신발만 장갑이랑 신발만 사면 되니까 라멜라 쪽으로 가야되고 플레이트 그럼 저 쿠자이게크랑 전쟁이 나면은 제가 못사는데 지금 계속 나있으니까 여기랑 나야되지 내가 반란도 일으키고 할텐데 잡을 수 있냐? 스토지아가랑 전쟁이 어떻게냐 스토지아 나라가 망했는데 나라가 없는데 전쟁을 어떻게 걸었대 아 아 아 왜 항복해 아 참 흉노가 아무리 무서워도 그렇지 오늘은 노거리도 깔 겸 좀 해서 켰습니다 그냥 보고도 해야되고 그쵸? 제대로 이제 오픈이 돼서 제대로 이제 오픈이 돼서 제대로 이제 이 게임이 오픈이 되면은 그때 이제 모드도 깔아서 해야되고 아마 이제 할 일이 많을거에요 여러분들 계속 하라 그럴테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라고 안그러면은 안하는거고 그런식으로 탈건데 지금은 뭐 자주 하라그래도 하기가 좀 그렇죠 아까 앞서 말했다시피 이제 패치가 진행되고 있는 게임이기 때문에 살게 없어 그래서 중간에 뭐 할까 좀 고민을 했습니다 유튜브로 포더킹 보고 어 재밌어 보여서 사서 할까 생각했는데 멀티 게임이더라구요 혼잘로 너무 너무 내가 불쌍할거 같고 어휴 자 준비 준비해 이거 징지병 다 죽겠는데 이렇게 하면 알아서 가 믿는다 어 공병 그렇게 많아? 여덟 명이나 있네 진짜 많이 나왔나봐 이렇게 오히려 적게 있으면은 좀 눈을 띄는데 저렇게 많으면 오히려 좀 많은지 느낌이 안온다 170명이나 있는데 근데 170명이 어떻게 나왔어? 나 배틀사이즈 안올렸는데 근데 신기하네 내가 올렸었나? 아 잡았니? 아 왜 이렇게 교환비가 안좋아 이정도 금방 잡아야지 이게 뭐 더하자는 플레이어 아유 딱 둘이 되세요 아 왜 오늘 오늘 쪽을 옆으로 샌다 이렇게? 너무 잘 죽는데 오랜만에 컴퓨터가 일하고 있어 좀 볼까? 지금까지 되게 조용했거든요 편하게 살다가 음 사양이 생각보다 안정화가 됐죠 잘 저번에 폐치됐다고 한 이후로 아세라이네요 아세라이면 사막적이죠 합정군 냄새가 나는데 뭔가 많이 죽은 걸로 봤는데 왜 왜 198명이지 우리 애들 마 저것도 못 쫓아가? 올려기 군대다 와 저건 위험한데 좀 볼까요? 어떻게 덤비나? 괜히 물려서 나 잡아먹히면 곤란하니까 좀 멀리 돌아가서 보겠습니다 어디를 잡으러 갈까? 일단은 우생성은 빼서 줘야 되거든요 위치상 사막 쪽에 전쟁을 걸었으면 나도 편하기 때문에 그래야지 앞으로 반란 일으키면은 오랜만에 뭔가 좀 살아 숨 쉬는 게임을 하고 싶거든요 턴제 게임이나 턴제 게임 말고 턴제 게임 같은 거 말고 이런 식으로 이제 좀 돌아다니다 잡히는 게 아니라 내가 이제 스카이림처럼 뭐 아웃워드나 스카이림처럼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여행을 하고 싶은데 뭐 없나요? 그런 게임 계속 게임이 삭막해져 이게 다 스팀이 날 망친 겁니다 옛날에는 진짜 게임 파는 거 보면은 흥분을 못 감추고 사러 갔는데 이제는 사선 못하잖아요? 이렇게 편하게 게임 해버릇 해버릇 하면은 이제 안 돼 스팀이 날 더럽혔어 옛날처럼 이제 게임을 내가 골라서 사는 게 아니라 장르 불문하고 게임을 파니까 사서 했는데 게임이 존재하니까 아 이거 너무 잘 던진다 야 닿기도 전에 잡네 이제는 게임이 이제 내가 원하는 장르의 게임도 쓸 수 없이 많으니까 편하게 살 수 있죠 게임을 너무 가리기 시작했어 쓸데없이 보는 눈도 높아지고 스팀을 딱 보면서 뭐야 올라가 여기까지 들어왔네 여기까지 들어왔네 사실 무기 쪽을 좀 새로 해줬으면은 숙도적 저런 거 어이 많다 야 뭉쳐있는 애들 없나? 어? 그걸로 간다고? 어우야 잘 꺾는다 엄청난데 레이싱 게임인데? 어우 엄청 잘 꺾어 그냥 동그랗게 돌고 있어 저런 진영인데 와 좀 잡히겠는데요? 내가 좀 빠르네요? 아닌가? 내가 졌다 열여섯 명은 안 돼 숙도적 20명 될 거 같은데? 숙도적 20명 될 거 같은데? 숙도적 20명 될 거 같은데? 자존심이 있지 원목인가 본데? 필요 없죠? 원목 거먹을 수도 없고 저거 흠 흠 흠 예약력도 계속 올라가고 게임이 그냥 시간만 보내도 다 올라가 모든 게 명성 올라가지 돈 올라가지 예약력 올라가지 뭔가 목매사 할 필요가 없어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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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16만원짜리 무기를 산 다음인데 저렇게 돈이 많은 거야? 흠 흠 왜지? 흠 흠 흠 만약에 포람을 쓰는 동료 있으면 줘야겠다 저거 되게 좋다 생각보다 훨씬 좋네요 무기가 원래 이제 글레이브가 좀 깡패긴 했거든요 전장에서도 하아 돌그샤 흠 흠 흠 흠 흠 되게 좋아 보인다 이거 끼고 있던 거죠 얘가 흠 흠 흠 적당한 검이 없어 흠 흠 흠 이거라도 사서 껴줄까 흠 흠 흠 흠 흠 지금 바닥났어 컨택트가 벌써 흠 흠 흠 흠 흠 빨리 추가돼야 돼 오랜만에 키웠는데 이제 거의 일주일에 한 번 시키는 것 같은데 아 그 정도 아닌가? 어찌 됐건 되게 오랜만에 키는데도 변한게 별로 없네요 게임도 천천히 만들고 덜 만들어냈는데 패치도 안하고 아주 배찌라야 야 맛있겠다 너 이리 와봐 딱 들이대 심심한데 잘 됐어 싸우자고 볼까요? 어 병질이 꽤 높네요 하지만 수 차이가 너무 심하죠 우리 방탄 다 징지병이어도 이게 수 차이기 때문에 음... 사실 이 정도 차이면 필요가 없지 다라... 방패 없는 놈들 나대지마 따라와 그냥 방패 없으면 나대지마 어제 내가 먼저 살려갖고 있대 다행히 여건덕 비슷하게 잡혀서 야! 아이고! 야야 던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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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던져 던져 앗 걔 못 던져 야 투창병이 몇 명인데 이걸 쳐들어온다고? 내반데? 야 이제 가라 뭐해봐 왔어? 자 가 꺼미지? 야야 그걸로 가지 말고 일로 가야지 한마리한테 끌려가는거 뭐야 뭐하잔 블레이야 말을 아예 못 줬잖아 느려져서 쟤네가 온다 자자자 자자 물짓 와아 그냥 지나가버리네 배에서 그냥 지나가버리네 배에서 몇이야 지금 파도가 온다 파도가 어우야 뭐야 갑자기 왜그래 진짜 진짜 살살 치는거 같은데 데밋이 엄청 들어간다 이게 템빨인가? 전작에 이렇게까지 템빨은 아니었는데 약한 템이랑 좋은 템이랑 차이가 심했지 좋은 템끼리는 크게 차이 안났는데 이거 좀 사기네 야 숙련도 낮은 것까지 생각하면은 거의 200차인데 하나만 더 어 29 이제 쓸 필요 없죠? 공인이죠? 숙련도 올라가는 거 생각하면 만원 주네? 아예 주면 안되겠어 포람 높은 애한테도 1번 병사 신병은 놓아주겠어 2번 병사 2번 병사 2번 병사 2번 병사 볼까? 체력을 찍어주고 이제 안쓰면 되지 마을에 보관함 같은거 있으면 넣어놔야겠다 뚱보 초코보한테 아이템 맡기는 것처럼 12시에 켰죠? 1시 2시 3시 4시 5시 doctors 어째 직장 다닐때랑 그냥 집에서 백수로 살때랑 방송시간이 비슷한거 같다 다 팔겠습니다 귀찮네요 이런거 끼고 있는거 두개 팔아야 되는구나 만삼천원? 뭔가 내 도시에는 좋은게 없는거 같애 그냥 아예 좋은걸 못봤어 파는 꼴을 거미라도 좀 보자 너무 보는게 없으니까 굉장히 비싼 무기인데 2만원은 돼야지 좋은게 되겠지 그래도 내 응직식으로 가야겠어 원래 여기다가 상자에다가 넣어놓고 그랬는데 상자 좀 되나? 실수로 팔거 같애 상자에 그냥 넣어버리면 내가 지금 인벤토리 되면은 누가 내거 갖고 있어야 돼 야 뭐 손님이 아무도 없냐 주세요 으아아아 아 이거 안되는데 이러면은 포람 올릴만하네 있나? 아 너무 비싼거라서 놀리기도 좀 애매한 장비라서 포람을 올릴만한 녀석이 있으면 줄텐데 보자 양손 올리면 무조건 양손 올려야 되니까 못주고 올릴 필요 없고 아 올려줄까? 여기까짐 올릴까? 최대 최적 때문에 그럼 일단 너가 끼고 있어봐 비싼거야 너였냐? 무쇠배? 검은 이빨 검은 이빨한테 주는거구나 검은 이빨 하나 갖고있어 작살이 남네 세상에 작살이 남네 이제는 아유 체력 3%를 위해서 검은 이빨한테 주겠습니다 16만원짜리야 제일 비싼무기야 잃어버리면 죽어 징짐 한 번만 해서 가야겠다 오 진짜 옛날에 그 있었잖아요 옛날에 초반에 무역을 하는 이유가 게임 시간은 빨리 가는데 실제 플레이 타임이 적게 가잖아요 무역을 하면 돈 모이는게 무역을 했는데 이번에는 전투를 그냥 할 필요가 없어 게임 시간은 빨리 가도 그냥 시간을 그냥 보내는게 더 이득이 많으니까 실제로 전투하면 들어가는 시간보다 이 게임에서 하루 보내는게 훨씬 빠르잖아요 명승 더 많이 없고 뭔가 잘못됐어 지금 뭔가 잘못됐어 지금 야 이거 견갑한다고? 기분이다 혹시 검 좋은거 안파니 한손검? 3만원짜리 좀 팔아봐 병행되는거 말고 한손 병행되는거 말고 한손 병행되는거 말고 한손 이게 제일 좋네 이게 제일 좋네 하이랜더 브로스워드보다 좋은걸 못본거 같은데? 도끼 쓰는 놈은 도끼 써야되잖아 도끼 특화니까 도끼 특화니까 다 들고있어 필요가 없어 살 필요가 없어 이제 비싼 도끼 안파냐? 양손이네 아이씨 근데 너무 무기가 좀 편중돼있는데? 포람도 좀 적고 비싼게 왜 뭉쳐있어 쇼핑밖에 할게 없어 진짜 쇼핑밖에 할거 없다 살것도 없어 심지어 살것도 없어 심지어 야 많이 올라갔다 야 이거 팔아야드네? 까먹고 있었네 와 4천원이나 줘? 좋고 좋고 이쪽으로 가자 무기도 좀 추가해야될거 같애 재밌는것좀 저게 중세게임은 이게 역시 마법이 없으니까 무기라도 많아야돼 다크스홀은 판타지인데 마법도 있는데 마법은 별로 없고 무기 종료가 다양하잖아요 무기마다 모션도 다르고 그런식으로 가는게 나은거같애 그냥 아싸리 너무 변한게 없어 아 너 이거 그냥 껴라 너무 아무것도 없다 야 도대체 전쟁이 이렇게 심하게 났는데 왜 이렇게 땅을 하나도 안 뺏기는거야? 라게타 뺏겼네? 오올 말하자마자? 이러면은 사르구랑 펜카녹이 위험한데 펜카녹은 못치지 내가 있는데 병사 많이 넣어놨거든요 못치죠 수성 들어가면 할만할거 같고 라멜라식 견갑이 있는데 라멜라식 그 건틀렛이랑 플레이트 건틀렛이랑 신발이 안나와? 라멜라의 무기 좀 보자 오 이게 더 좋 아니고 좀 느리구나 많이 느리네 어 이러면 안되지 길이는 또 길다 낀다고 쳐봐 오 꽤 기네 여기서 허리 허리에 다리 길이네 거의 힐터가 키 크게 만들어놓은건데 너 느려서 안돼 아예 그냥 숙련도가 높아버리면은 모르겠는데 여기놈들이 제법 템이 좀 쏠쏠하구만 제국이죠 여기 제국이 좋네 어이 저거 언제 먹었어? 어떻게 먹었냐 저기까지 가서 먹었냐 가까운 곳도 많은데 가까운 건 다 지키고 있어서 저기를 이제 빈집터리 한건가? 라게탈 또 먹었어? 와 징하다 징이야 진짜 할 수 있는게 그다지 없는데 내가 이러면 라게탈을 난 달라고 그러고 발란 아니 그런거 안되겠지 상도둑이 있어야지 좋아 예약은 라게탈 때문에 내 성은 공격받을 릴 평생 없을 거 같다 내 부대에 들어온 사람들은 진짜 행운이야 전쟁이 이렇게 이렇게 온 세계의 대륙 전체가 이제 전쟁의 불바다가 됐는데 산적이나 잡으면서 압도적인 물량으로 편하게 레벨업하고 승급하고 월급 받으면서 돌아다니기만 하면 되잖아 밥도 푸짐하게 있고 행복한거지 이런거라 사냥하고 이런것도 이제 대장급들만 쳐들어가잖아요 개꿀이지 돌격 애끼리 잡아 가능하지? 내가 화살 많이 끌어줬다 어그로 9명 남았으면 9명은 이기겠지? 9대9인데? 내가 뇌절하지만 않으면 돼 무기가 너무 컸어 무기가 너무 컸어 이 장비를 입고 은신하겠다는거 자체가 너무 욕심 그득이다 아까따까따까따 아프자놈 아프자놈 원래 머리먹었으면 피해졌는데 얘 너무 잘 쏴 이제 시누 앉아있는것 quarto 어때? 나오냐? 대장들? 저거 다 경험친데 그냥 사냥시켜야겠다 내가 한 명분 경험치를 포기해서 다섯 명분을 동료에게 먹여줄 수 있다면 기꺼이 포기하겠네 빨리 잡아 아 저 뒤두르는 것 봐 와 대박 야 저게 수료제작자 올라오는 것 보고 수료를 제작해야 되는 저 귀한 손으로 무기를 휘두르다니 야 뭐 이렇게 많아 별로 없네 야 겁나 많아 주둔군 우지마 숙련 명성 좀 볼까요? 명성 절반이죠? 오늘 끝날 때쯤이면 거의 차겠는데? 더 이상 올릴 필요가 없긴 하다 이게 예전과 다르게 이제 가문 레벨에 따라서 공방이 들어가니까 파주겠다 와 7명 남았어 징집형 진짜 방필벽 써놔도 전혀 안 꿀리겠는데 이제 와 진짜 라이노 미쳤다 이거 두 개 있는 거야? 하이... 하이랜더 용병 갑옷이? 하... 하... 안증도 없다는데 그냥 반란 일으키지 말고 이걸로 깨버릴까? 이미 함락하고 있어 겸...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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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홉 명 남았어 나도 낄래 공격! 여섯 명 남았네? 아홉 명 남았네? 알아잡아 얘들아 여섯 명이면 아무런 저항도 못하겠다 야 어디 가냐 너희들 어디 가? 여길 왜 가? 호텔야 얘들아 뭐야? 웃기는 놈들이구만 아홉... 그래픽... 혼잡해 보이지? 오오야 오우야 영웅이야 내가 먼저 갈거야 얘들아 그렇지 짭밥들은 천천히 와 건방지게 지금 코앞에 서있는거 보소 슈가이씨 이게 힘이다 어디로 가야 저기 있는거죠 저기 입구에 있길래 거기다 있을줄 알았는데 이렇게 높은거야 아무도 없는데 와 이런것도 있어 잘 만들긴 했다 너무 넓어 쓸데없이 알찬게 좋아 어차피 병사도 막 진짜 전쟁처럼 수만명씩 나오는것도 아니고 어 잠깐만 고마워 개아픔 얘들아 뭐하니 얘들아 뭐하니 병신들아 뭐해 뭐해 반갑구만 난 떠나겠네 너무 부끄럽네 다 뺏어버려야겠다 그냥 가능하잖아 100명 있네 내가 먹지 뭐 그냥 아 너희 너가 먹을래 나 낄게 그렇지 잘했어 잘했어 얘들아 체력이 찼으니까 이제 싸울 수 있죠 어 신병 68명 뒤를 준비해라 여기서 갑자기 튀어나오지만 않으면 신병 68명 병실 쓰레기인것 봐 와 뭐야 공병 저렇게 많아 6명 있는건가 보여줘라 그 무엇도 통하지 않는 방패 돌진이다 방패 돌진이다 방패 돌진 너무 사기인데 안 보지 않겠지 징진병이 안 나왔나봐 어 야 나를 그렇게 그렇게 쓰면 어떻게 미친놈아 말 안 죽냐 저거 아이씨 뭐야 얘들아 벌써 부딪쳤니? 나 숙련도 먹어야돼 와 나 진짜 아슬아슬하게 살았다 개 신기하다 힘 찢어야지 그 정도는 힘쌈하면 상대가 안 되지 사라지시고 아슬아슬이 공병 진짜 세보인다 원래 원래 저 사막에 될 군병이 진짜 무장공병이었나? 이상한 놈들이었는데 단계님 너무 낮아서 딜은 안박히고 장비는 너무 좋아서 전사같고 이상한 놈들이었는데 딱 똑같네 가거나 지금이나 퇴화된게 아니었어 고치지 못한거였어 200년동안 감옥공병이 감옥공병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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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쓸모없는 놈들. 내가 이거 들어가 있는다. 몇 명 있냐? 100명? 내가 들어있으면 여기 무적이지. 나 못 들어가? 야! 야! 어? 야! 줄거야 그거? 아니 그거 준다고 그냥? 골 때리는 놈들이네? 얘네나 그럼 팔고 와야겠다. 팔것도 없는데. 병사는... 아이고 많이 비었네. 열 자리 비었네요. 착한 놈들이야. 저거를 안 들여보내줘. 욕심에 눈이 멀어서. 하... 미묘하다. 어우 괜찮네. 기사검이. 기사검이. 기사검이라서 좀 적당히 기네요. 좀 길어줘야지. 말타고 쓰는... 검인데. 팔 끝쓰병 같은 거 필요 없는데. 티어가 높으니까 안 쓰기도 애매하고. 아... 여기는 왜 이렇게... 도적이 많이 식잰데. 미친 게임이. 치러면 안 되잖아. 나한테. 방패... 든 놈들. 제일 위로 올리자. 야인이랑 베테랑 척후병. 팔 끝쓰병 내려. 이렇게 올려. 경질 미쳤다 진짜. 이거 수... 수만 충분히 쳐들어가면 무조건 이기는데. 패치 한번 해줘야 돼. 이것도 말이 안 돼. 애초에 기습을 할 필요가 없어. 그냥 둘러싸서 들어가면 돼. 이정도 양차이면은. 내려가서. 다 말하라. 아. 저 병사에. 어. 이 벽을 가르고 나를 맞춘다고? 여기서 무빙을 해야 된다고? 여기서부터? 여섯 명. 아. 이 스물 여섯 명 있구나. 야. 그걸 뒤에서 나를 맞춘다고? 아. 아이라. 잘 싸운다. 장갑 준 값은 하네. 여기. 와. 저기 좀 마른데? 어우. 나 좀 밀나겠다. 잠깐 얘들아. 얘들아. 아니야. 이거 아니야. 한 돈만 더 쫓고 갈게. 봐줘. 한 돈만 더 쫓고 갈게. 봐줘. 한 돈만 더. 어. 그렇지. 많이 안 바래. 4종밖에 못 잡았어? 진짜 극혐이라니까. 병사만 보낼 순 없는 거야? 와. 척후병 좋아. 아. 어. 뭣도 정거. 뭣도. 뭣도 점령했어? 좀 볼까? 오랜만에 내 채널의 통계 좀 볼까? 잘 안 보거든요. 변하는 게 없어서. 5년. 5년. 5년째 변하는 게 없는 채널이야. 완전 한결같은. 채널. 5년째 변하는 게 없는 채널. 야. 대추야. 저 겁나 비싼 게 없네. 내가 먹어야 돼. 안 돼. 팔까? 팔까? 자리가 없을 것 같다. 5,000원. 다음 화쯤에 켰을 때는 아마 패치가 돼서. 이것저것 추가되어 있지 않을까요? 아. 왜 얘네랑 전쟁 안 해? 못생긴 하네. 못생긴 하라는 그립토도 있어? 너무하네. 좀 심하네. 흫. 흥% 에음ф 흐후. 흫. 포음 진짜 살 거 없다 진짜 없어 16만원짜리가 한번 나왔기 때문에 내가 혹시나 해서 한번 보는건데 여태까지 보지 못한 무언가가 있을까봐 없어 그런거 16만원짜리 갑자기 나온거 생각하면은 조금 게임시간이 지나야지 좋은 아이템이 풀리는건가 그렇게 깡팬가 라게타 좀 한번 쳐보자 너무 맛있겠다 이거 숙련도의 바닥이다 들이대 가자 275를 향해서 200을 딱 넘는 순간부터 뭔가 굉장히 느낌상으로는 좋을거 같애 숫자가 하나 줄어들때마다 첫째자리수가 같아지니까 체감이 확 될거 같은데 정작 올라가는건 더 안올라갈거 아니야 정작 올라가는건 더 안올라갈거 아니야 숙련도 안올라 아 뭐야 이제 올려주자고 싸게싸게 올려주자고 아씨 흫 존나 극혐 아 근데 저 경험치를 준다는 개념이 뭐지? 세메일까? 그냥 양손무기 경험치를 준다는건가? 이거 이제 경험치 준다때문에 내가 계속 헷갈렸는데 경험치로 올라가는게 숙련도가 올라가면 경험치가 올라가는거잖아요? 뭐야 그게? 양손무기 숙련도 경험치로 준다는건가? 양손무기 숙련도 경험치로 준다는건가? 양손무기 숙련도 경험치 경험치 꽤 많이 올렸을거같은데 얘랑 던지기 시작하면 진짜 잘올린다 방패 덕분에 잘 죽지도 않고 공수보다 좋은거같은데? 뭔가? 너무 잘 던져 내 계산보다 훨씬 잘 던져 여기까지 계산안했는데 형 이거 먹겠다고 지금 가있는거야? 참 대단하다 유과장 아니 사다리로 가 뭐 이런거까지 하고있어 아까 보니까 무슨 반지지왕 캐스트하듯이 사다리 발로 차던거같은데 자이탭 뒤졌다 이제 이거 먹고 올라가서 아이템이나 사야겠다 20만원이나 있네 으허허 이걸로 정문깨는데 합류할지 사다리를 탈진데 사다리가 재미잇 사다리가 좀 빨리 가겠지 아 그만만들어 공성탑까지 만드네 다 만들라고? 투석기도 만들고? 에반데 그냥 가면 안되네 나만 따로? 이게 투석기인거죠? 발리스타구나 써있네 써있는데 발리스타만 뜨네 어..돕시다 먹고 쳐들어오는거까지 밀겠는데? 야 사망님들 오늘 피똥 좀 싸겠어? 굳이 하자면은 이게 괜찮을거 같은데 일단 일단 시작해봐 궁성탑이 안전하지? 병사도 그냥 소모품으로 써야겠다 어차피 병사에 뭐 금방금방 모이고 금방금방 올라가니까 이렇게 나도 사다리 올릴 수 있나? 창고 4병 사망한거 아니지? 얘들아 또 뭐하냐 여기서? 아우 투창 있어도 그렇지? 얘들아 너 그렇게 대신 마주주라 그랬지? 난 배전 먼저 내린 적 없는데? 왜 가 있는 거야 저기? 여기 왜 가 있는 거야? 여기 왜 있는 거야? 뭐 여기 공성터 못 올리잖아 방부 들고 왔다 와리가리 해 어 그래 다 막아줘 무조건 먹었다 솔직히 말이야 못 먹을 수가 없다 이거 얘들아 여기가 여기가 날 감싸야 되는 건 알지? 여기가 애매하게 오니까 내가 못 가잖아 내가 오는 행적을 따라가 나의 몸을 따라와야지 미친게임아 맞으면 안 돼 자리 막아줘 막아줘 얘들아 알지? 얘들아 막아줘야 되는 거 알지?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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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지 얘들아 24 데미지가 어쩔 거야 너희들 빨리 가져와 꺼져 얘들아 꺼져 얘들아 그렇지 아유 잘한다 내가 치는 건 아무 의미가 없는 것 같다 내가 치는 건 아무 의미가 없는 것 같다 너 숙련도 올려줘 이러면 얼마나 빨리 올라갈까 여기서 10은 올릴텐데 이것만으로 딱 죽은 것 같다 네 여러분들아 열자 얘들아 또 부숴야 되니? 이거 지금 잘 부수지는 것 같다 너희들 때리는 거야? 그렇지 그렇지 겁나 많아 겁나 많아 그렇지 이거지 이 교환비지 그래 난 딜을 내주면 안 돼 얘들아 나 때릴 각을 줘야지 얘들아 이 멍청이들아 내가 대장인데 얘들아 어그로는 너희가 맞고 나는 때릴 각을 줘야지 얘들아 나를 왜 쳐다봐 얘네들 뭐야 왜 올라가 아 우리 병사 겁나 많이 들어왔다 하긴 원래 병사가 많았지 내 병사가 3분의 1이었지 이제 이제 전진할래 그냥 장피병도 해제해도 되니까 저런 데 싸우는 거야? 뭔가 있긴 하다 동성탑 설마 아직도 안 왔나? 성벽을 못 먹고 있어 한심이들아 뭐하냐 얘들아 뭐하냐 얘들아 다 먹은 것 같은 성벽? 저기 사우나 뭔데? 언제 먹었어? 우리 우리 병사 한 명 죽었네 한 명 얻은 게 없다 성이니까 비축된 식량이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옷밖에 없어 무슨 구제품 시장이야? 아참 나 이해가 안 돼요 빨리 가서 무기나 사야겠다 장갑이랑 신발이나 사야겠다 야 그걸 들어가네 네? 이 타이밍에? 이런 오르테시아 뺏을 거 같은데 얘 어떻게 이렇게 부활했어 이재국은 부활할 짬은 아니지 않았나? 솔직히 말해서 빨리 저쪽으로 건너가서 장비나 구해야겠구만 아 생방송도 합니다 생방송 한 거를 그대로 올리는 거야 솔직히 말하면 녹화로 압축 영상만 어떻게 잘라서 올리는 거고 세상 이제 생방송 위주로 합니다 어 근데 많이 부활했다 진짜 도시 하나 했을 때 망할 줄 알았는데 다섯 개나 세네 이제 야 불란디아는 더 끝없다 거의 겹쳐졌어 이제 내부야 속고기야 이제 덤비지도 않고 성 다 뺏긴 것 봐 와 너무하네 라멜라 빨리 줘봐요 아 아 뭐냐 말이라도 사야되나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레벨링 방식이 너무 스카이립이랑 똑같다 스카이립을 인식했나봐 시청자 층도 뭔가 묘하게 겹치던데 아 아직도 없어? 어 장갑이랑 신발은 안 신고 사는 인간들 이거 암프렐라 따로 샀대 따로 샀대 티알 붙였다 붙였어 새로운 검을 원하는데 새로운 검이나 뭐가 될건 상관없으니까 더 강력한 거 길고 뭐 길기만 하면 되겠다 그냥 적당히 빠르면서 비싸고 아씨 겁나 안나와 아 으하하하 으으 overview 없나보다 와 진짜 안나오네 다돌았는데 온이라도 한번 가 온김에 아 리카롱 리카롱 가자 그냥 소비를 좀 해야겠다 병사를 너무 굴곡이 없다 인생에 공성종 공성용으로 병사를 짜놓고 하는게 없어 요 히히 눈물이 도착해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와 나는 그냥 아아 으아 와 여기도 찌꺼기들 있네 어우 좀 많은데 찌꺼기가? 와 저렇게 빨라? 63명 주제? 일로 가면 갈 수 있나? 아 일로 갈 수 있네? 그래도 안되는건 안되는 부분 일로 가면 아군이 없죠? 미나 어 신병만 잔뜩 있잖아 안녕하세요 공병이 있는데 많진 않아 보이죠? 방패벽을 안하고 그냥 하겠습니다 빨리 가서 빨리 다 밀어버려 아 이 부대가 너무 세서 방패도 있고 소창도 있으니까 아 저 강 건너는거면 방패벽 해야겠네 왕국 안 만들었습니다 고민이 돼요 왜냐면 왕국이 아직 그게 안됐대요 왕국을 만들면은 전용 이벤트들이 있는데 아직 열리역스판에서 안만들었대요 그래서 좀 고민이 됩니다 어차피 다 회차 할거 같으니까 와 죽이는것 봐 아싸리 패치가 된 다음에 왕국을 세울지 아 너무 느려 아 너무 느려 너무 느려 내가 왕국 세울지 아 왕국 자체는 만들 수 있는데 왕국을 만들면은 그냥 딱 내가 왕국이 되고 깃발만 바뀌고 새록만 생기고 이것만 바뀌는거죠 워밴드처럼 근데 이게 패치가 되면서 뭔가 새로운게 생긴대요 뭔진 모르겠는데 그거를 만든 다음에 왕국을 만들어야 될지 업데이트가 된 다음에 할지 아니 그냥 왕국을 만들어서 게임을 끝내버려야 될지 이러는데 만약 왕국을 만들었는데 바로 패치되버리면 너무 아쉽잖아요 그냥 좀 기다렸다가 왕국을 세워야될지 어차피 명성 올라가면은 가문 커지는건 같으니까 언제든지 왕국은 만들 수 있으니까 고민이 좀 되죠 내 생각에 이거 앞으로 마블방송 하면서 계속 말하게 될 것 같다 설명할 때 패치가 빨리 돼줘야돼 설명 안하게 하루에 여덟 번은 할 것 같애 야아 너 바로 시비 걸 것 같은데 코앞에서 시비 걸고 딱 꺾을 것 같은데 아니겠지? 잘 갖고 부자이트 포러스 그 이렇게 되면은 로타이나 로타이는 아무래도 이제 최전방이니까 여기를 노리는게 날라나? 이렇게 가서 합류를 하겠지 일로 안아가고 모르겠네 일로 가겠지 애 애매하게 먹었는데? 방어하기 쉽게 똑똑한걸 병질도 꽤 높아서 쳐들어가면 되겠어요 아 나 그것 좀 해봐야겠다 상단 상단 한번도 안해봤지 상단 좀 꾸려봐야겠네 남는 것도 시간이고 괜히 저거 했다가 허트러지지 말고 상단이나 좀 꾸려보자 너무 많은거 아니냐 근데 어쭈어쭈어쭈어쭈 그거를? 야 가라 쟤네가 먼저 가준다 아유 맛있겠다 야 아유 상단이 왜 안패하고 가나 했는데 날 위해서 길을 깔아준거구만 상단은 구해주면 돈 줘야돼 나한테 많이 인간적으로 지금 돈이 얼마나 많은 애들인데 돈이 솔직히 필요하지 않는데 여기까지 오면은 안 맞아 아유 아우 너무 어두워 어쭈 내껄 버텨? 이게 32,000원어치를 맞아 죽는다고? 얘들아 여기 적들 있는데 나만 보낼거야? 아유 갑자기 관계 상승한거 봐 야... 15,000원에 관계까지 엄청 차네는 자유라네 오오 딱 좋은데? 밥도 많이 줄었네? 상단이나 꾸려야겠다 내 생각에 이거 내가 발라마 안일으키면은 상단이 영원히 안 망하겠다 영원히 너무 진영이 좋다 지금 나가봐 진짜 멀리 나가지 않는 이것도 다 먹게 될거 같고 꼴을 보니까 오르티시아를 먹었네 얘네가? 진짜 속고기인데? 진짜 속고기인데? 아 이랬는데 이거 전쟁 내면 어떡하지 먹어야 되나? 이벤트 봐야되는데 하 아 충격적인 비주얼이야 내 겸치가 되나 대체 무슨 자신감으로 30명에서 이길라는 걸까? 크흫 참 이상해, 약탈자들 너무 자신감이 넘쳐열받게 아 숙련도 200은 찍을 수 있겠지? 싸울 일이 없는데 우리 병사가 너무 세서 내가 도착하기 전에 투창으로 다 죽여서 도망가게 만들어 버려 칠각이 안 나와 그냥 나는 회피도 하지 말고 그냥 다이렉트로 가야돼 맞으면서 가야돼 한 명을... 아이 하나.. 하나 잡았는데.. 아.. 미친 투창맨들 투창 올려야 되잖아 이러면 나 이거 양손 찍어야 된다고 어구야.. 괜찮냐? 개잘 던져 개잘 던져 자.. 상단을 꾸려보죠 오늘 상단을 어떻게 꾸렸지? 아 맞다 얘네들한테 물어보면 되지 살 거 있니? 상단을 진짜 이.. 수십 개 풀려도 상관없겠는데 와인양조가한테 물어봐야지 아 동료까지 있어야 돼? 아.. 아.. 이하라 보내.. 이하라 보내볼까? 이하라 지금 풀템이긴 한데 한번 가봐 이하라 궁금하다 어떻게 되나 동료까지 줄 정도면은.. 크잖아요? 그리고.. 잠깐만요 분명히.. 야 너.. 다 올렸으면은 내놔 이제.. 뭐.. 몇이냐? 올라간 거 같은데? 내 거 줄게 도로 어느 게 내 거지? 자연스럽게 계속 끼고 있어 비싼건데 자연스럽게 계속 끼고 있어 비싼건데 아! 아직도 못 올렸어? 아.. 개안심 이게 내 건가? 아니 내 거 어딨어? 찾아보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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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누군지 표신 나오는 거게 아아! 나왔다 나왔다 와.. 신기하네 얘네가 그러면은 뭐 어떻게 돈 벌어 주는 건가? 가보자 자동으로 무역하는 거 아냐 얘네 물리면은 큰일 나네 아이라도 이제 거의 풀템이긴 한데 사실 뭐 필요 없죠 이제? 많이 해줬기 때문에 얘는 이제 풀템을 갖고 상달을 하는 거니까 물론 풀템 가졌다고 해서 특별히 센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벌어줄 거야? 궁금하다 혹시.. 어? 수익이 좀 올라온 거 같다? 이거 말고 이거 말고 아니 제가 이거 어떻게 들어오는 거지? 좀 찾아볼까? 그러면은 시간 아까우니까 대기함을 찾자 여기서 대기하면 살해당할지도 모르고 들어가서 대기하자 우리 샹카녹으로 가서 배너로드 상단 음 나오는 게 없는데? 어 천천히 가니까 진짜 천천히 가네 야 빨리 가 어? 없네? 야 말을 대체 어디서 이렇게 주워오는 거야 다 팔아 159마리 있어야 되죠? 우리 부대수 여기서 대기할 테니까 시간을 알아서 보내봐 모르겠는데 상단 좀 찾아보자 상단 상단을 운영하는 방법은 안 나와 있는데? 아직 제가 아는 사람이 없나본데 하긴 나도 모르겠다 보면은 확실하게 써있어요 써있어요 써있는 것도 아니고 외교도 아닐테고 그쵸? 이렇게 현장 나있네요 와 우리나라에서 우리 클랜이 제일 영역력 높아 구성원도 제일 많고 야 이게 이게 권력이다 미쳤고 얜 뭐냐 와 이 나라의 쌍따봉 추방도 시킬 수 있네 지지도 할 수 있고 그러면은 영역력 높은 애를 어 그만 내가 제일 높은게 아니구나 영역력 순위 아니네 아 아니었네 나 찌끄레기였네 아 구이였네 아 구성원 제일 높은건 누구야? 구성원은 내가 제일 많아 디메로랑 좀 아 감기가 너무 안좋다 그러면은 영역력 순으로 해서 얘랑 얘를 좀 지지해볼까요? 얘가 좀 친하네 지지하자 어 어 영역력 죽어밖인가봐 하 궁금한게 있는데 이게 사기 사기죠? 옆에 있는거 대체 뭐하는 뭐하는걸까 쟤는 이걸 보자 구자히트는 상관없죠 구자히트가 시비 거는건 항상 있는데니까 공방 대장간 압착장 공방 공방 관세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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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없는데? 어 상단 아이라 상단 165원 먹고 있거든 나한테? 15,000원 뜯어간 데다가? 대체 뭘 해야되는거 아냐 그럼? 뭐하는건지 모르겠어 쟤 상단 운영이라고 쳐야되나? 그런게 뭐 내 옷이 상단 운영하며는 내가 그냥 거래하는 것 벗게 안나와 아 상단을 만드는데 15,000원에서 18,000원에서 종료까지 들어가는데 상단을 만든 직후에 수익이 안나오고 밥 넉넉하죠? 상단을 만들어서 30명을 시작해서 인원 보충을 하고 이동속도는 6.0에 상단은 어차피 병사가 못주어 얘네가 상단을 나중에 이제 수익을 매일 창출한다네 아 그러면은 그거네 공방이랑 같은거네 대신 이제 공방은 이제 클랜에 따라서 하는거고 개수를 할 수 있잖아요? 야 그러면은 되게 이거 그거다 그냥 클랜 레벨을 한 번 하면은 동료 한 명이랑 공방 하나 더 지을 수 있으니까 이게 상단하나 공방하나로 치면 되네요 밥좀 사먹자 밥이 많긴 한데 야 경갑 나왔어? 경갑 다 사줘야겠다 그냥 어차피 쓸거잖아 너희가 맛있게 먹어 맛있게 먹어 대기만 시켜놓으면 되겠어 뭐 딴거 할 생각하지 말고 이게 제일 빨라 솔직히 말해서 다른거 뭐 어디가서 뭐 하고 할 필요 없고 그냥 이거 대기만 하는게 제일 빠른거 같거든요? 번영도도 막 올라가고 이게 사기야 이게 진짜 사기야 수익이 막 들어오네 아 그렇다고 나 공방 어 여깄다 벌어들린 돈 888원 와 이거 좋은데? 얘들아 일할래? 다 상단으로 만들어버려 우리 부대원을 다 상단으로 만들고 나 숨만셔? 아 이거 근데 좀 이름 재미없는데 이러면 이게 전쟁 게임에는 무역 게임이지 아 무역이 너무 쉬워 아 이름 노잼이지 아 좀 고민되는데 일단 이렇게 되면 굉장히 좋은게 얘네 상단이 안 잡힌다는 전제하에 나는 이제 거의 뭐 무적이죠? 왜냐면은 내가 반란 일으키면 공방이 여기 지금 하나 있거든요? 더 할라그래도 클랜 레벨이 부족해서 못하고? 상단이 돈을 벌어주면은 아 맞다 내 지역이 없으면은 또 거래가 좀 안될려나? 반란 일으키면 얘네가 이제 풀리겠지 굉장히 편해졌네 게임이 동료들이 좀 상대적으로 원에 비해서 훨씬 존재감 없는 이유가 있다 거래는 하라는 거였어? 와 얘 잠깐만 6,000원이라고? 1,800원 벌어왔어? 아이라? 자 에반데 스토지아는 뭐 있지도 않은 나라가 왜 전쟁을 건 거야? 찾아봤는데 얘네 이 상단들이 속도가 6.0이라서 약탈을 안 당한대요 영조 속도가 4에서 오라고 합니다 아 물론 이제 지형이 원보다 훨씬 이제 복잡하잖아요 구석으로 몰린 데가 많고 쫓아가면 잡힐 것 같긴 한데 잡힌 다음이 좀 그렇네 잡힌 다음에 내가 따로 구출을 해서 데려와야 되는 건지 구출을 데려오진 않겠지 그리 귀찮게는 안 만들었겠지 그래도 일단 나는 내 부하들로 써야 되니까 여기 두겠습니다 아 양손 괜히 했네요 솔직히 건방이 훨씬 좋네요 양손은 숙련도 언제 올려 동료들 숙련도 올릴려면 진짜 오래 해야 될 것 같고 검사는 내 생각에 올라갈 것 같거든요 언젠가는 202 이거 50 60만 더 올리면 되는데 그쵸? 이거 언제 올려 언제 올려 이거? 언제 올렸어 이건? 아 이거 너무 좋죠 근데 이거는 솔직히 제가 검사를 굉장히 일찍 등용해가지고 계속 쓰고 있는데 이렇게 안 올라가는 거 보면은 심지어 기병보다 보병이 훨씬 빨리 오르거든요 기병은 좀 돌아다니는 시간이 많아가지고 싸울 일이 별로 없으니까 사실상 이제 진짜 안 올라가는 건데 내가 이제 275 찍어서 저걸로 성능을 보겠다 하면 진짜 오랫동안 해야 되고 난 이거 만약 낮은 난이도였으면 이미 3개 정복했거든요 사실상 이제 낮은 난이도로 하는 사람들은 저 퍽을 못 찍어요 그쵸? 그 전에 3개 정복이 되니까 이렇게 짜놓으면 좀 곤란한데 나는 275가 있는데 원래는 사실 원래 본편은 3개 정복 하면은 그때쯤 한 300 되거든요 원래 이렇게 돌아다니는 시점에서는 많이 안 올라가는데 공성전 하면은 옛날 거는 그냥 사다리에 서가지고 계속 때리니까 엄청 빨리 올라가잖아요 이번에 공성전도 달라서 숙로도 더 안 올라갈 것 같고 모드에서 막 400 가까이 올라가는데 좀 적들이 쎄거나 무기가 좋거나 그래서 이런 식이면 너무 안 올라가 275 저거는 퍽은 너무 쓸 일이 없어 아예 이제 팬돌이 예언처럼 숙련도를 올려줄 수 있는 이벤트를 따로 주던가 훈련을 해서 그런 것도 없고 사냥해서 올려야 되는 건데 막막할지 솔직히 말해서 막막할지 솔직히 말해서 막막할지 솔직히 말해서 제일 높은 난이도입니다 제일 높은 난이도입니다 사실 예전에는 좀 그런게 있었거든요 옛날에 이제 겪어보신 분들 많을 거면 절처럼 스와디아 기사 다섯 명 있는데 막 대충 어택당 찍어놨더니 다섯 명을 못 들어가지고 수십 명이 썰린 적이 있거든요 진짜 다섯 명한테 기사 근데 이제 이런 공성전에서 이제 그런 거 없죠 아무래도 있을 수가 없죠 이번에 들어가는 입구가 많고 땅도 넓으니까 그냥 돌아가서 평지전처럼 싸우면은 다섯 명한테 썰린다는 건 말이 안 되니까 이제 공성전은 오히려 더 쉬워졌고 수성이 더 어려워졌고 수성이 이제 수비전 치고 있으면은 합류할 수도 어려워졌고 뚫고 지나가야 되니까 수비전을 항상 땅 따먹기 싸움을 한다는 건데 원래 그렇게 했거든요 어벤드 유저들은 그쵸? 내 거 굳이 막으로 안 가죠 귀찮아서 그냥 상대 먹게 둔 다음에 먹은 다음에 도로 뺏어버리는 게 훨씬 더 이제 속도전에서 더 유리했고 공성전이 더 쉬워졌으니까 공성전이 더 쉬워졌으니까 이제 공병으로만 운영할 필요가 없으니까 예전처럼 이제 공병을 좀 써봤는데 공성전 때 상대적으로 더 안 좋더라고요 상대는 이제 뭐 투석도 막 던지고 그쵸? 그쵸? 그냥 보병으로 공성전 하는 게 엄청 좋은 거 같고 흐흫 전작이랑 차이점 별로 없네 보병을 운영한다는 거 빼면은 보병만 운영해서 전작은 내가 입구를 좀 열거나 동료 강한 동료로 입구를 열어줘야 되는데 이제 상위티어 병사만 있으면 일반 병사 섞여 있으면은 오히려 더 쉽게 열리고 장비가 별로 안 변했네 다른데 가야겠다 사막으로 한번 가야겠다 그리고 점토를 이제 도자기 아니면 은세공 장신구 장신구 이런 거 효율 좋은 거 판매를 하면은 공방 수익이 전작보다 훨씬 많잖아요 지금 얼마 들어오죠? 공방이 지금 300원 들어오는데 7일이면은 원래 전작에서는 7일에 한번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지금 22 2100원 들어오는 거죠 하나가 전작에는 하나에서 500원에서 왔다 갔다 했는데 돈도 훨씬 빨리 벌 수 있고 이 게임에서 이제 좋은 방어구를 아직 저는 저 48000원짜리 방어구보다 훨씬 좋은 건 12만원짜리랑 크게 차이를 못 느끼거든요 그래서 장비도 굉장히 싸게 맞출 수 있고 이거 좀 레저를 많이 했어 아 이거 너무 짧다 어 잠깐만 어 한 손목이 19000원짜리 있네 어 이런 게 있구나 거미입니다 81 데미지 오 괜찮은데 길이도 긴데 바꿀래? 무쇠배 바꿀래? 속도 차이가 심하긴 한데 길이랑 데미지 생각하면 아 근데 핸들링이 엄청 차이 나네 핸들링이 어느 정도 차이인지 모르겠거든요 저는 차이 나니까 비슷한 거겠죠? 옛날에 10m 진짜 좋았는데 옛날에 찌르기가 진짜 판정이 안 좋았잖아요 워밴드 때 창은 사실 못 썼죠 어 기병들한테는 진짜 사기무기였는데 내려오면 창병 창기병들은 진짜 아무것도 못했죠 붙으면 데미지가 안 박혀서 심지어 검도 안 박혔기 때문에 찌르기 없는 무기 일부러 주고 그랬는데 이번 짝 찌르기도 꽤 괜찮게 들어가고 판정은 비슷한 거 같은데 뭔가 이제 검으로 찌르면은 내 쪽으로 더 많이 끌고 오더라고요 가동 범위를 좀 더 늘렸더라고요 그냥 대구 찔렀는데 무슨 펜싱 경기하듯이 네 너무 심했죠 안 좋은 점 많이 고쳐서 좋은데 이렇게 워밴드랑 차이 없을 거면 안 좋은 점만 고치지 밸런스까지 좀 많이 뭉그러뜨린 게 아닌가 지금 제가 저번화랑 저저번화 하면서 사실 가만히 대기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퍽에서 이제 거래퍽을 찍으면은 명성 올라가는 거 찍고 하면은 공방 수익도 많이 들어오고 게임을 하는 것보다 모바일 게임처럼 대기하는 게 왜 안 일어나애래 뭐야? 사는 거 포기했어? 모바일 게임처럼 대기하는 게 더 빨리 강해지기 때문에 참 이거 좀 미묘하네 어이구 지금 확대받은 자 상단 운영한 애가 사실상 열시사주로 치면 이사야 혼자 다 하고 있어 손을 어이구 어이구 뭐야 그걸 막았어? 아 안 막았지 맞은 거지 야 근데 되게 안락하게 사네요 되게 좋아보인다 여기 살면은 여기도 좋아보이지 진짜 좋아보이던데 재밌을 것 같은데 여기서 모여가지고 노가리 까면 살면은 넌 이제 노가리 못가지만 어이구 의자도 있구나 와 쇼파도 있어? 이 게임 모바일로 못내겠죠 지금 최저가 못해가지고 컴퓨터로도 권장사용으로 안 돌아가고 있다는데 모바일로 나오면은 핸드폰 폭발하죠 이게 모여가지고 TRPG하면 재밌겠구만 어우 되게 잘 싸운다 하긴 이번 상대는 너무 약했다 이 경험치들 나왔네 어떻게 대장으로 나오니까 더 약해 보인다 부하들보다 뒤에 있는 애들보다 경험치 줄테니까 맛있게 먹어봐 그쵸 아이고 잘 싸운다 아이고 아이고 24 검은이빨 야 근데 진짜 세다 저거 무기 숙련도가 원래 20대면은 사실상 진짜 쓰레기거든요 저건 그냥 세 숙련도 20대인데 압도적인 이제 돈의 힘으로 다 찢어버려 괜히 16만원짜리가 아니네 이거 해본 사람들이면은 포람하면 재밌겠는데 어차피 양손금 퍽만 퍽의 매력에 빠져서 양손금으로 갔는데 해본 사람들은 다 알겠다 양손금 저거 못찍는다는거를 찍기 전에 게임 끝난다는걸 알겠어 어차피 할맞으면 죽는건 똑같으니까 저거 말고 아예 저거 대신에 화살을 막는 퍽을 찍으면은 있거든 여기에 이거 이게 이제 빠르고 강해지는거 이게 화살 막는건데 이거 아직 안된다고 그러더라구요 이걸 트레이너를 써가지고 찍어봤는데 안된다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진짜 그럼 덜 만들었어 게임 내 생각엔 이것도 안되는거 아냐? 잠깐만 이거 이것도 안되는거 아냐? 아직 여기 안만든거 아냐? 이거 효과 있었나요? 나 이거 모르겠거든요 너무 좀 애매해서 아 나 불안한데 나 이것도 이해가 안돼 경험치를 먹여준다는게 이 레벨을 경험치가 숙련도가 올라가야지 레벨이 올라가는거거든요 내 숙련도가 올라가면 내 숙련도 10개 올라가면 4개분 올라가는건 아닐테고 확실하게 양성 경험치가 올라간다는건지 아니면은 싸우고 있을때 끼고있던 무기나 뭐 그런게 올라간다는건지 이해가 안되네 양손 올라가는거면 양손 올라가는거면 괜찮긴 하겠네 양손을 아예 못찍는 애들도 올라갈테고 그럼 체력을 줄 수가 있죠 아 근데 25는 찍을라나? 그런것도 있고 에스카르가서 거래를 안했네 흐흐흠 반란 안일으킬거면은 지금 진짜 할거 없네 뭐 내가 세계정복하면 게임이 끝나버리니까 엔딩도 안만들었다 그랬고 그리고 원이랑 같네요 원에도 동료 활은 진짜 강했죠 진짜 강했죠 특히 이제 당기는 힘이 별로 없었으니까 병사들이 워밴드에서 여기서도 그냥 쎌거 같네요 여기는 그냥 단순하게 활 자체가 좀 효율이 좋네요 방어구가 낮아서 관통력 때문에 석궁을 갔었는데 부하들은 아 동료들은 무조건 활로가고 로독 저격수가 좀 매력있었죠 타임도 4에다가 도끼를 썼으니까 공수가 좋아졌어? 40만원은 있는데 쓸데가 없다 하긴 돌팔매도 미쳤죠 야구 야구 유망주들이야 그 약간 운동하다가 운동으로 성공 못해가지고 막 영화에서 보면은 조폭으로 들어가잖아요 조폭영화 보면 그런 계열인가 본데 약살자들이 사연이 있는 강암이야 최강성은 누가 갖다 놨냐 짜리로 다 어디서 났어? 투창이요? 투창은 그냥 들어 놨습니다 제가 활 쓰는 거 보 투창 쓰는 거 좋아해서 전작에서는 굉장히 좀... 그거였죠? 맞추기 어려웠는데 이번 장은 오히려 좀 맞추기 쉬운 것 같기도 하고 생선이 가끔 싸게 파는 게 되게 좋네요 곡물보다 싸니 이제 몇 주만 있으면 저희 동네에도 이제 그게 생깁니다 명륜 뭐지? 명륜 진사갈비였나? 인터넷으로 쿠폰까지 사놨거든요? 아, 4,000원 더 싸게 먹을 수 있는 거? 오픈한다고 붙여놨더라고요 아, 기대되네요 저 우리 동네 저쪽 관광지 쪽에 되게 맛있는 고깃집이 있는데 맛도 있고 무한리필에다가 아, 진사갈비 거기 망할 것 같다 거기 이번에 내 생각에 그거 뭐지? 이게 풀렸잖아요? 경기도민 지원금 더 장사 잘 돼서 내 생각에 이걸 기회로 이제 대박을 칠 거다 숨은 맛집이었거든요? 진짜 맛있는 데인데 저, 저랑 어머니랑 가면은 별로 테이블도 별로 비어있고 괜찮은 데인데 이걸로 이제 떡상 하겠다 생각했는데 저기서 명륜 진사를 던져버리네 이런 거 보면 진짜 장사는 운인 거 같애 되게 깨끗하게 장사하는 데거든요? 그, 뭐 약간 그 경제적으로 깨끗한 그런 게 아니라 식당을 내가 깨끗하게 관리하고 청소 계속하고 볼 때마다 음식도 되게 막 정성스레 한 게 느껴지는데 참 불쌍하네 맛집, 맛집이 될 떡잎인데 식당이 식당이 명륜 진사가 나와버렸냐 고기 무한잎으로 또 그, 좁은 동네에서 되게 포지션이 좋았거든요? 그, 횟집도 있고 옆에 카페도 있고 딱 이제 고기, 생선 골라서 먹으면 되네 가서 중얼굴 집도 있고 근데 여기서 또 명륜 진사가 떠버리네 오도크를 가서 한번 볼까? 아이고, 풀렸어? 아, 그럼 쿠제이크 그냥 봐야겠다 바로 전쟁 날 거 같긴 한데 좋은 거 좀 줘봐 왜 이런 거면 바로 근데 뭐 어차피 비슷할 거예요 아마 그, 명륜 진사는 이제 본점이 있고 체인점이 있잖아요? 레시피가 비슷하겠죠? 네 광고를 그렇게 하는데 당연히 맛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 같은 계통으로 식당들은 큰일 났죠 문단병 아, 너무 디자인 굴이다 아니네 좀 멋있네? 어, 이거 이미지는 왜 이렇게 해놨대? 이미지 왜 흐리멍텅하게 해놨대? 괜찮은데? 바꿀까? 어, 괜찮네 이렇게 보니까 그래, 차별할 두기 위해서 한번 입어보죠 문단병으로 이렇게 보니까 또 깔끔하고 세 보이고 든든해 보이네요 투구랑도 살짝 어울리는 것 같고 자네가 이제 좋은 걸 끼겠네 아유 나쁘지 않은 거 끼고 있었네 나름 또 9만원 지불해도 30만원 남아있는 거 진짜 극혐이다 지금 자영업자들 장사하기 힘들잖아요? 코로나도 하도 오래돼서 방학하는 학생들은 학생들도 방학 진짜 엄청 늘어난거죠 이제 슬슬 등교하죠 20일날 등교하거나 내 생각엔 다음주 27일날 오늘이나 다음주 오늘, 다음주 뭐라고 해야되냐? 다음주 수요일? 이쯤에 이제 계획하는 친구들 많을 것 같은데 큰일났다 이제 학교 어떻게 가냐 가기 싫어서 방학을 이렇게 오래하는 경우가 있었네 여태까지 역사사 어떻게 합니까 이거 가기 싫어서 너무 가기 싫겠다 진짜 빠바바바바바바밤 옛날에 동기훈련 때 너무 운동이 하기 싫은거에요 아 초온도적은 활성원회 아니었나? 한번 가보죠 그래가지고 그 아침에 이제 새벽에 깨워가지고 보통 운동하기 싫어서 도망가면은 관장이 없을 때 도망가잖아요 관장이 없을 때 관장이 부르려고 딱 하면은 관장님이 부르려고 하면은 어! 얘들 어디갔어 이러고 찾잖아요? 근데 그때 너무 운동이 하기 싫으니까 우리께 작당을 했는데 어떻게 했냐면 그때 이제 운동 동그란 이제 원형 경기장 같은데 내부에 들어가서 달리기를 하고 그 전까지는 뛰어가거든요 그 거리를 관장 관장은 관장님은 이제 혼자 아 존댓말이 자꾸 안 나오네 관장한테 아 관장님한테는 관장님은 이제 그 차를 타고 뛰어뛰어 이러면서 뒤에 쫓아오는데 옆에 우리 인도로 뛰어가고 도중에 신호등 멈춘돼서 아 얘 쎄다 개기면 안 되겠다 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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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이 또 셔줘야 돼요 옛날에 이런 말이잖아 이런 말이 있지 않았습니까? 피라미드 지을 때 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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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보니까 피라미드 지을 때 막 휴가도 주고 이래서 오히려 막 파라오가 잘해줬다 이런 말이 있는데 또 전문가들 의견은 다르잖아요 사람은 그 정도는 시기해주지 않으면은 힘들어서 죽는다 막 이러잖아요 전문가들 의견은 뭐든지 무식하게 하면 안 돼 아 너무 많다 이거 내가 비빌 사선이 아닌데? 진짜 바빠서 막 게임 못할때는 아 게임은 진짜 하루쟁일 막 24시간 해도 막 진짜 평생 할 수 있을 것 같다 게임 너무 재밌으니까 이렇게 했는데 막상 이제 방송할때 시간재면서 하니까 더 못하게 되잖아요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백수가 된 지금 할라니까 일단일대랑 비슷하지 않나요? 사실상 게임하는거 더 적게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뭐 몸상태가 안좋아진 것도 있지만 뭐 몸상태가 안좋아진 것도 있지만 아 몸상태랑 무관하게 게임마다 죽을 것 같거든요 기대가 좀 되네요 아 나 그 오빌리비언도 좀 그걸 해줘야돼 옛날 게임들 에디션 새로 해가지고 요즘 컴퓨터에 돌아가게 하는거 내가 알기로 폴아웃3랑 뉴베가스는 제가 했었나요? 했었죠? 뉴베가스 말고 뉴베가스 이전거 3랑 그 오블리비언 앤드로야 꼭 오블리비언이 안 돌아간다고 들었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해줘야됩니다 나 하고싶어 너무 너무 해보고싶어 컨저러스 블레이드요? 잠깐 찾아볼게요 전투 들어가서 찾아보죠 지금 보면 너무 검색하는데 오래걸리니까 야 여긴 또 이런걸 파네 별차이 없죠 진짜 너무 사귄거 같애 수창 여기서 데미지가 사기야 원래 수창이 데미지가 사기였는데 이건 뇌절이야 옛날에 데미지가 사기였어도 풀템 맞추면은 몇발 버텼거든요 이번에는 풀템 맞춰도 그냥 한방에 죽으니까 심지어 오버딜로 펜카녹으로 돌려놔야겠다 아 여기로 일단 보내놓고 컨저러스 블레이드요? 아 전쟁 게임이에요? 뭐에요 모바일 게임이에요? 이거 처음 들어보는데 아 스팀 게임이구나 전략 RPG 아 이런거네 아 이 마블 같은 게임이 있나보네요 와이머 같은건가 할게 없을거 같네요 전 이제 마법이 없이 살 수 없는 몸이 돼버렸기 때문에 아홉사가 없으면 못합니다 게임이 이제 살게 없네 와 빠르다 음식 좀 살까? 에이 버터가 좀 싸네 버터 먹고 좀 포식 좀 할래? 필요 없겠지? 원래 이 어벤더도 외국인이 훨씬 많이 해요 중국인이 하는진 모르겠지만 이렇게 싸면 사야지 무게 되는 데까지 사야겠다 농하죠 아 아 135 150 퍽이 뭐였지? 우동력 퍽이 굉장히 좋던데 아 이거였지 맞아 분노의 돌격 진짜 사긴거 같애 이 보병 퍽이 솔직히 말해서 기병이 훨씬 압도적으로 세죠? 솔직히 말해서 차원이 다르게 세죠? 센것만 따지면은 근데 퍽의 이 성능은 이 퍽 성능으로 지금 보병을 맞춘거 같거든요 기병이 너무 세니까 고민을 좀 했나봐요 기병이 너무 세서 아무리 아무리 기병을 너프해도 보병으로 비벼지지가 않는다 차라리 노력을 하면은 그만큼 강해지게끔 바꿔야겠다 이 생각으로 만든거 같고 내 생각에는 너무 강해 기병은 학생들 올해 방학 없겠죠? 너무 더우면은 뭐 잠깐 할거 같긴 한데 그래도 그 방학 합친것보다 훨씬 많이 쉬지 않았나요? 앞으로 코로나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내 생각에는 내 생각에는 계약하고 좀 퍼져서 또 계약 또 방학할거 같거든요 강.. 휴교할거 같거든요? 내 생각엔? 아직 안 돼 이거는 뇌절이야 아직 계약하면 안 돼 아니지 계약을 할 생각을 해 사람 죽게 생겼는데 그렇다고 또 계약을 했는데 애를 학교 안 보낼 수는 없잖아요? 안 보내는 가정도 있겠지만 그 가정이 잘하는 거죠 솔직히 말해서 안 보내는게 난 맞다고 봅니다 계약해도 위험 너무 위험하니까 난 그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거에 뭐 각자 이제 가정의 방침의 차이니까 그렇다고 또 안 가면 너무 이거는 이제 문제가 커지거든요? 아예 이제 하강룡 꾸려야 될 수도 있고 그쵸? 좀 안 좋네 옛날에 똑똑한 애들은 학교 빨리 보내고 그런 거 있지 않았나요? 초등학교 빨리 보내고 요즘엔 그런 거 없죠 요즘엔 그런 거 없죠 어우야 칼 너무 세다 어 근데 수창이 너무 사기야 붓기 전에 다 죽이니까 어 어 내껀데 에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뭐 버는게 없으니까 손해도 없는데 이게 원래 사업하고 그런 사람들은 나가는 돈이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런거 좀 감면 해주나요 세금같은거 뭐 당연히 해줘야지 그런거 지원 경제지원금도 나오는데 나도 뉴스에서 본거 같네 좀 감면 해주는거 근데 사실 자영업자들은 아예 망하지 않는 한은 평균적으로 이제 꽤 잘 버는 편이죠 진짜 뭐 아무 생각없이 딱 장사를 펴가지고 말아먹지 않는 한은 그렇게 할리가 없잖아요 나라에서도 약간 좀 그렇게 안되도록 지원을 해주는거 같고 우리 병사 이렇게 안죽었어? 세자리 밖에 안남았는데 한바퀴 삥돌고 왔는데 지원병 없습니다 숙소적 너무 세다 우리 병사를 좀 많이 꺼내게 해줘야돼 원에서 추가병사 안나왔었나요 아예? 나오지 않았나요? 우리 애들 죽으면은? 추가병사도 안나오고 그리고 지금 자영업도 자영업이지만 계약직으로 있는 사람들도 있는 분들도 굉장히 이제 곤란상인걸로 알거든요 빨리 입건이 처리가 되어야지 빨리 입건이 처리가 되어야지 나도 숨통이 트이지 아아아아 너희끼리 다 싸워 몰라 개아파 아 그래요? 얘들아 저거 버틸수있냐? 난 못 버틴다고 보는데 너희들이 아야 아아아아 어휴 그걸 왜 그렇게 매 좋아 많이 뱉고 아 10명 죽였으면 뭐 괜찮지 으흐흐흐흐흐흐흐흐흐 근데 오히려 이 코로나가 확실하게 딱 끝났다 딱 그런 상황이 오면은 여러분들에게는 더 좋을수도 있습니다 예 이제 완전히 이제 걸려도 확실하게 안 죽을 수 있다 딱 그런 상황이 와버리면은 여러분들에게는 더 좋을수도 있습니다 지금 일자리 구하시는 분들에게는 지금 일자리 구하시는 분들에게는 어 진짜 이득 많이 된다 2250원을 가져오네 기회일수도 있어요 또 몰라요 여러분들한테 기회일수도 있네 어 너 태내고 말았니? 뺏어야겠다 너 이거 찍어주지 않았나? 안 찍어줬었나? 태드드드드드드드드드드드드 도로 내놔 안 쓸건데 그냥 둬야되나 아이 내가 갖고 있어야되나? 저 수레 쪽 애들 혹시 포람 쓸 수 있나? 얘네 것 좀 보자 치료사는 포람을 0.38 올라가? 와... 질도 안 올라간다 진짜 수레제약자는 조금 많이 올라가네 얘는 포람이 더 세네? 너는 줘야겠다 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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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줘야겠다 이거 어 이거 좋네 방패를 뺄 순 없고 토착을 던져야 되니까 포람만 그냥 추가해줘야겠다 너가 노다지였구만 잘 싸우기를 비네 티나가지고 원래 무게 길면은 근접종에서 참 안죽거든요? 아예 죽을때되면 한 번에 죽는건 어쩔수없는거고 오히려 약간 좀 뒤로 빠지니까 뭐 길이 때문에 좀 믿어보겠네 10년도 70이면은 꽤 잘 싸울겁니다 나보다 잘 휘둘렸기 때문에 저걸 길이가 워낙 길어서 오히려 밥값 할거 같기도 하고 지금 내가 알기로 학교 그거 미세먼지가 아니라 그 창문 열고 환기시키라는 그거 나온걸로 알거든요? 미세먼지 그럼 어떡하죠? 흐흫 아니 근데 중국인들 이번에 좀 다 그 뭐냐 코로나 때문에 집에서 쉬지 않나요? 다 이제 자가격리 하지 않나요? 중국인들도? 근데 왜이렇게 미세먼지는 미세먼지 좀 가라앉았나요? 자주 확인을 안해서 하도 오래되다보니까 자주 확인을 안해서 하도 오래되다보니까 하긴 뭐 모이지만 않으면은 뭐 다 자기 할일하고 해도 괜찮은거 같기도 하고 야 뭐 왜이렇게 싸 사고싶게 야 뭐 왜이렇게 싸 사고싶게 어 이거 괜찮네? 아 괜찮긴 한데 솔직히 아이 고민되네 너는 사줘야겠다 돈이 너무 많아 돈이 너무 많아 쓸일은 없는데 큰일났어 오모르 도시나 됐네요 벌써 되게 고요하지 않나요? 오늘 뭔가 마블은 뭔가 게임을 하는게 아니라 노가리 깔 그 시간을 갖는거 같애 초..초르노바스 사람이름 같다 진짜 분석 통계좀 볼까 채널은 근데 진짜 변하는게 없다 조회수도 항상 비슷해 조회수가 굉장히 비슷해 방송 처음 하고 한 반년후랑 최근까지랑 비슷하네 리포지드 리포지드 근황이 조회수가 잘나왔네요 어 디비니티 투 필살기 모음 영상 조회수가 잘나왔네 야 저거 썸네일 나름 신경쓴거거든요 저런거 좀 만들어야 겠어 제가 게임을 이것저것 하니깐 아예 특정 게임에 기술 같은거 처음엔 조회수 되게 별로였는데 발더스게이트 가이드 영상 조회수 굉장히 낮다 저건 나름 편집 열심히 한건데 그리고 쓸데없이 마운트앤블레이드 워소드 1화 영상 조회수 많이 높거든요 이거죠 곤란합니다 아 그 다음은 마블이네 그리고 발게이 발더스게이트 어 발더스게이트 1편부터 가지와도 높네 역시 마블이야 디지몬 게임이 빨리 나와야돼 내 생각엔 디지몬 게임이 나오면은 그 날만큼은 조회수가 한 10배로 올라갈거거든요 PC로 좀 내줬으면 좋겠어 플스로 하고싶지 않아 어 산적이다 초창 있는 애들인데 이길 수 있을까? 너무 많은데? 우리 애들 잘 싸우겠지? 가 아 아 한방인거 실환인가요? 와 대박 제대로 칠렸어 아 아 아 아 그래서 얘네는 병사 보병 역할은 거의 없고 투창을 던질 뿐이네 하긴 저 데미지 나오면은 나도 투창 던지겠다 갖고 있던 칼이라도 던지겠어 저렇게 내가 죽으면 끝이기 때문에 나들지않겠습니다 이런 애들만 잡아줘야지 아 용맹한 개는 숙련도 올려야되는데 저렇게 아웃이 당했어 오 이번에 이번작에는 방패벽이 있잖아요 3번하고 F2 누르면은 저거 덕분에 방패 효율이 너무 좋아진거 같기도 하다 동료들 저거 들면은 사실상 거의 안맞던데 타격 방패 뭐야 어디갔어 어 다잡는거 아냐? 왜이렇게 많이 잡았어? 투창도 있는데? 그리고 지금 저 보드실드 역할하는 방패있죠 지금 저거 보드실드가 맞긴한지 모르겠는데 좀 작은데 저것도 너무 좋다 아 나나나나나 아니야 얘들아 알아서 처리해 죽으면 말고 그치 그치 방패를 막으면서 그렇지 왼쪽 저거 혼자서 일대일 싸우는 것 봐 잘할 수 있지? 많이 밀리는 것 같다 너희들 너 일대일도 못 이기고 있는거니? 그렇지 그렇지 황금빛 빌리야 황금빛 빌리 검은 이빨 어 얘들아 얘들아 그거 아니야 나 돌 맞으면 가 아 얘들아 그건 아니지 않을까? 아 어디서 쐈 거기서 맞췄어? 야아 맞네 어떻게 숙련도 좀 올라갔나? 열심히 싸우던 것 같던데 겁나 많이 남았어 199 199면은 의미 없죠 야아 115 115 괜찮지 115 인정이지 아 이제 열심히 올려야 돼 이거 절단 피해량 가야 돼 지금 얘 속도죠? 너는 내 생각에 그 김무기 쓸 일이 없을 것 같다 이거 양손무기 할 때 막 예전에 시연 영상에서 막 두 마리씩 붙어서 베는 거 보고 난 쉬벌이의 그런 걸 원했거든요 그런게 안되면 양손을 할 필요가 없지 뭔가 장떼무기로 pvp 할 순 없잖아 장떼무기 같은 거는 인간적으로 방어를 하면은 데미지가 들어가던가 방어를 좀 깨고 경직을 주던가 뭐 그런 걸 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뭔가 이제 스카이린 강타 막을 때처럼 방금 너무 약한데 그냥 무조건 빠른게 센데 양손검이 좀 빠르긴 한데 이번 게임에서 아 양손검 센가 그러면은 양손검 빠르니까 멀티를 하면은 퍽이 어떻게 되죠? 역시 전작처럼 이제 정해져 있겠죠 보병을 선택하면은 보병 퍽이 있고 혹시 멀티 즐기는 사람 있나요? 멀티가 잘 돌아가긴 하나? 멀티 한번도 안 해봤는데 와 어떻게 저렇게 못 맞추냐 저거 다같이 던지면서 정말 우리나라에서 마블 멀티 하는 사람은 정말 없는 거 같애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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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는 거 같애 옛날에도 그렇고 한 번도 못 봤거든요 한국인이 멀티 하는 거 심지어 이제는 대체되는 게임도 있잖아요 멀티 전투에 특화되어 있는 중세 멀티 전투 특화되어 있는 게임도 많고 굳이 마블로 멀티를 할 필요가 없네 배너로드는 멀티 할 거면은 재밌는 걸 넣어놔야 될 거 같아 콘텐츠 적으로다가 그냥 싸우는 거면은 그렇게 할 이유가 없고 해보니까 나 파워.. 포화너 있는데 한 번도 안 해봤네 아 이제 쓸데없이 노가리만 가고 있죠 이런 게임입니다 사실 지금부터 세 시간을 더 해도 내가 하는 일이 바뀌지 않을 거예요 여기서 지금 히히 큰일 났어 왜 이렇게 장비 쓰레기만 파니 다섯 시간을 더하고 막 한 5일을 더해도 패치를 해주지 않는 한 내가 여기서 계속 이렇게 명성 받으면서 이거 명.. 클레너 패드 진행 똑같을 거거든요 솔직히 말하면은 클레너 패드 명성 받고 이건 똑같을 거 같거든요 선물로 패드 명성 진짜 게임 시간이 지나서 16만원짜리 그거 풀린.. 풀린게 게임시간이 풀린건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이제 상의 장비가 뭐 시간이 지날 때마다 풀린다 그래서 이제 무쌍이 된다 그건 모르겠는데 근데 그 때쯤 뭐 그런식으로 장비 풀릴 거면 아예 병사도 더 세게 나오겠지? 지금 신병도 너무 많고 바로 잡아 아유 잘 싸운다 아유 잘 싸운다 아주 그냥 이야.. 어떻게 저렇게 사람보다 훨씬 잘 싸워 사람 저렇게 수창 못 던지거든요 동료 맞으면 죽잖아요 수창? 얘네는 그냥 동료 코앞에 있어도 보이지도 않는 적을 맞출려고 머리 위로 던져서 적을 맞춰 말이 안돼 내 앞엔 동료밖에 안 보이는데? 보이지 않는 적을 맞추기 위해 위로 던져서 포물선을 그려서 동료 코앞에 맞추고 랄르르르르 음 이제 더이상은 한 10년 뒤에 나오는 게임부터는 컴퓨터가 인간이 컴퓨터를 못 잃을 것 같애 단체로 싸우고 그러면은 솔직히 멀티게임 뭐 진짜 뭐 레이드 보스레이드 잡듯이 막 공대장님이 오더 내리듯이 하지 않으면은 손발 안 맞잖아요 막 다 다른거 하고 배너로 너무 일찍 나왔어 그런 수준의 AI가 생긴 다음에 평준화가 됐을때 나왔으면은 애초에 만들다고 하지 말지 너무 원이랑 똑같잖아 너무 똑같애 그냥 워밴드야 말같은거 사가지고 성에 못잉겨놨나 그러면은 내가 이제 병세 잃어버렸을때 말 그냥 성에 있는 건에 쓰면 되는데 알아서 아들 알아서 잡아라 가고 싶지 않다 나는 저이상 생각해보니까 평균 시청 지속시간 어느게 제일 높은지 좀 볼까 아 마블이 제일 높아요? 마블이 제일 높아? 마블이 제일 오래봐? 충격적이다 진짜 나는 마블 영상을 항상 올릴때 생각을 하거든요 아 오늘 한거 하나도 없는데 전화도 한거 하나도 없었고 이번화부터 이제 안보겠지? 내가 편집한 영상보다 그냥 아무것도 안한 영상이 조회수가 높아 너무 충격적이야 내가 편집 못하는거 인정하는데 너무 충격적이네 너무 당황스럽네 진짜 앞으로 그냥 진짜 스토리게임 내용만 요약해서 편집해야겠어요 내용을 보고 내용이 좀 취향에 맞는다 자신만의 로망이 있다던가 약간 좀 특이한데 내 취향에 맞는 특이합니다 이러면 이제 풀버전 보는거고 풀버전 홍보용으로 쓰고 그러니까 듣기로는 인기 유튜버 분들은 아예 풀버전 안올린다고 그러지 않았나요? 막 그러지 않나요? 채널 막 다 바뀌어서 풀버전이 너무 구독자수가 안올릅니다 편집 영상이 편집의 세개가 왔는데 이걸 역행해서 풀버전을 위해서 편집 영상을 올리는 편집 못하긴 너무 어려워 야 디지몬 소울체이스가 도... 디지몬 소울체이서가 최신 영상중에서 조회수 랭킹이 들어가네 어어어어어 잠깐만요 일단 이거부터 살거 없죠 당연히 살거 없으니까 다음 도시로 가봐 가면서 야 나 혹시나 했는데 야 드래곤볼 제때 카카노트 이거 기억하시는 분들 있나요? 옛날에 그 전투 장면만 편집해가지고 조금씩 몇 분짜리로 남겨놓은거 이거 조회수 막 하나 두개였거든요? 너무 많이 올려서 한 번에 조회수 떡상하고 있네 아 야 왔다! 너 왔니? 나 너 찾고 있었어 사각방패야 보드실드 맞는거야? 대형 방패네 아 나 이거 끼면 안되는데 근데? 진짜로? 너는 빠지고 이거 야 이거 무조건 양손으로 끼는거구나 상관없구나 치료사한테 줘야겠다 좋아요 순수 양손 무기가 필요한데 진짜 양손으로밖에 못해드리는 그런 쇼필같은거 숙련도 200을 찍고 쇼필을 쓸까? 아 잠깐만 방패를 일단은 써서 화살을 좀 피하고 싶거든요? 너무 아프거든요 지금? 쇼필 파니? 이제와서 쇼필 쓰는건 자존심이 좀 상하는데 근데 살라면 써야지 무기 금액 만원정도 되면은 솔직히 성능 다 비슷한거 같애 퍽이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차이지 쇼필 괜찮네 어 앞으로 좀 어 생각보다 조회수가 훨씬 많이 나오네 손오공대 기능특정대 저 영상 그러면은 좀 그런거 만들어야 되나? 근데 딱 봐도 들을맛 진짜 이제 캐릭터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캐릭터 있나요 여러분들? 파이널 판타지 같은거 나는 파이널 판타지 캐릭터 같은거는 들어본적이 없고 했냐 다른거 파판을 모르는것도 있지만 파판이 그렇게 유명한데 캐릭터는 들어본적이 없기때메 왜 안팔아 쇼필 이걸로 가? 이거 좀 괜찮아보이는데 아 근데 길이가 좀 짧다 이거 139짜리 있었는데 찾아보자 저 손오공 프리저 변신 이런거 편집영상 조회수 은근히 지금 떡상하고 있고 마블도 솔직히 캐릭터 없죠 그런거 뭐 그쵸 마블은 마블 많이 한 사람도 캐릭터 잘 기억 안나죠 나중에 뭐 들어보면은 이게 버그가 있더라구요 예전작은 방패를 치우고 양손 무기만 들면 방패 쓰다가 양손 무기만 들면은 양손 무기로 그냥 포션이 됐는데 방패가 빠.. 방패를 안들었는데 한손무기 포션이 계속 되더라구요 버그 패치가 언젠가 되겠죠 당장 그러니까 무기 바꾸죠 9만원짜리 소드를 포기하겠습니다 내 생존을 위해서 9만검 그럼 누구한테 줘야되나 얘도 9만검이잖아 검사도 어 아니네? 양손클리버야? 아 9만검으로 바꿔 그럼 스카이림 스카이림 아 스카이림은 근데 조금 써먹어봤지 스카이림은 음 진짜 재밌게 즐긴 사람이나 다 기억하고 있는거지 스카이림 재밌다는걸 알아도 하다가 취향이 안맞으면 하찮은 사람이 많기 때문에 무기좀 줘봐 아이 이러지말고 확 그냥 막 있는거 알아 도끼 내놔 속도 딱 80정도면 돼 속도 80에 130끼리에 130끼리로 막 두 명씩 배울 수 있으면 진짜 그게 베스트인데 진짜 최고인데 그러면 진짜 내 생각에 병행이 되는 무기라서 여러 명 안 맞는거 같고 순수 양손이 돼야돼 아 이러지마 와우 일단 검사 주자 내꺼 내꺼 일단 쓰기로 정했으니까 아 팔까 너무 쓰레기인데 지금 이거랑 비교하니까 팔자 속도 85 이하였죠 저 펑 조건 필요가 없죠 꺼자 나름 비싼건데 저것도 나 이제 빠꾸 없어 또 16만원짜리 검 하여튼 저 무기사건 나지 않게 와 근데 댓글 하나도 안달렸는데 조회수만 저렇게 들어간거야? 자 타카르트 영상? 에이 골 때리네 좋아요도 은근히 많아 아 110 일단 사놔 일단은 써야되니까 화지락 이름이 검사인데 9만원짜리 검정돈 써줘야지 원래 검사의 강함은 무기의 강함 아닙니까? 무기 빠르지 뭐 더보기 도착했니? 이거 좀 줄여놔야겠다 잠깐만요 됐다 아 이러지 말고 난 역시 아이템 골라서 사는게 재밌네요 이게 재밌다 만드는건 좀 싫다 저는 스카이림도 일부러 3신기 좀 안 맞추고 3신기 수십분 맞추긴 했는데 그 저 숙련도 올리는거 많이 하긴 했는데 뭔가 파밍하는 재미가 없어 뭐 이 게임엔 파밍이 좀 없고 좀 구매하는 재미이긴 한데 파밍으로 좋은 무기 잘 안나오죠 저 포로도 안팔았네 아 네크로맨서 저거 언데드 호드도 조회수 괜찮게 나오네 아직까지 근데 포스탈은 왜 나오는거야 조회수 미쳤나봐 난 포스탈은 좀 삭제하고 싶어 포스탈은 저거는 게임 자체도 좀 대중적인 게임이 아니고 잔인하죠 아이씨 이러지 말고 좋은거 좀 내놔봐 아 왜이래 진짜 리포지드 서리안을 손에 넣은 아서스 이것도 조회수 높네 아 디지먼은 왜이렇게 높은거야 오오오 이거 이노티아 같은 무료 모바일 rpc 게임 역시 모바일 게임 썸네일도 공들인거네 오오 리그모 조회수 잘나오네 최근에 리그모 제가 리그모 마지막화가 버그가 너무 걸려가지고 나중에 버그를 해결한 다음에 하겠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리고 컴퓨터를 바꿔가지고 리그모의 존재를 까먹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세이브활도 나 날아갔기 때문에 못해요 이거 처음부터 하지 않나는 어 그리고 모바일 게임이 좀 많네 여고생이 되어 학교생활을 즐겨보자 나 이런 게임도 있어요? 나 여고생 된적 있어? 기억이 없는데? 아 얀데르 시뮬레이터라고 있구나 저 얀데르 시뮬레이터 모바일 저게 제가 듣기로는 제작자분이 만든건데 얀데르 시뮬레이터 만든 제작자분이 만든건데 얀데르 시뮬레이터 이전에 약간 있잖아요? 테스트판으로 모바일판을 만들어서 올린거고 그 다음에 얀데르 시뮬레이터가 나온걸거에요 댓글에 얀데르 시뮬레이터 표절작인데 왜하냐고 요기 막 달려있는데 아마 이제 같은 분이 만든걸겁니다 야데르 시뮬레이터 나오기 전에 한걸거에요 지금 여기서 말해봤자 소용없겠지만 어 이거 그 달빛조각사도 조회서 나오네 예전에 제가 이제 그 바꿨잖아요 지금 썸네일을 쓰는 폰트를 배민 둘다 배민이긴 한데 배달의민족이긴 한데 다키스트도 아니 아 모바일이네 이것도 뭐야 DBH도 조회서 나오네? 아웃워드도 잘 나온다 아웃워드가 제 영상중에 이제 전부다 편집이 들어간 풀버전처럼 보이지만 전부 편집이 된 영상이거든요 진행이 굉장히 더딘인데 아웃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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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전에는 되게 많이 달렸는데 댓글로 무슨 게임 하라고 그거 사서 했거든요 실제로 이거는 이제 저같은 이제 인기 없는 방송에서만 가능합니다 인기 있는 방송은 댓글이 너무 많이 달려서 확인을 못해요 내 생각에 인기 있는 방송은 댓글이 하루에 막 수백기가 달릴 겁니다 어 이거야 이거 이거 속도가 좀 느리네 근데 이거를 해야겠죠? 길이 때문에 또 가볍네요 그리고 심지어 훨씬 비싸네 5만원짜리죠 이거? 5만7천원 바꾸자 이게 맞네 무거운 처형이네 도끼 아 이거 좀 써먹어야겠다 음 인기 인기방송 이신 분들은 여러분들 댓글을 씹는게 아니라 댓글이 많이 달려서 못보는 걸 겁니다 어 제가 댓글을 씹는 거는 그냥 씹는 겁니다 어 진짜로 씹는 겁니다 저는 흐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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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가끔 이상한 댓글 달고 어 왜 안해줬냐 그런 사람 있어요 막 너 나 일바임 이러고 일반데 댓글 고정 좀 해주세요 이렇게 달거든요 댓글 왜 고정해줘 미친놈아 흫 이상한 댓글 존나 많아서 그 그거 씹은 겁니다 여러분 아 아 일바를 하는 건 상관이 없는데 내가 그걸 고정해줄 필요는 없잖아요? 너무 이상하잖아 그러면은? 뭔가? 짜자자자잔 저 방패도 들고 쳐들어가면 되기 때문에 좀 괜찮아 보이는데 근데 가끔 하트를 달고 답글을 달아야겠다 생각하고 까먹을 때가 있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답글을 달면은 그 제가 읽던 댓글이 뭐 영상마다 들어가 있는게 아니라 최근 순으로 써진 댓글이 쭉 떠요 답글을 달면은 제가 그 영상에 들어가서 달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댓글을 어디까지 읽었는지 이게 초기화돼서 댓글을 한번 다 읽은 다음에 특정 영상에 들어가서 답글을 달아야겠다 생각을 해두고 있다가 오 무슨 영상에 달린 댓글이었더라? 하고 까먹어가지고 답글을 못 달고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그런 경우 있어요 그거는 하트 달았는데 뭔가 답글을 원하는 댓글이었는데 답글이 왜 안 달렸지? 생각하면 제가 답글을 달아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어 이제 초기화가 되니까 다른 댓글을 먼저 봤는데 그리고 이제 이 어느 영상에 달린 댓글이었는지 까먹었을 때 약간 그럴 때가 있긴 합니다 빨리 같이 쳐들어가 아 새소끼입니다 5만원짜리 도끼에요 이것도 이것도 굉장히 비싼거죠 들어와 봐 쏴봐 쏴봐 여기서 방패를 하나밖에 못 들기 때문에 안되지 않을까 싶은데 검사님 벌써 죽었어? 방금 방금 들고 있지 않았나? 아 야 이거 이거 여러 명 맞겠는데 뭔가? 배는 느낌이? 아닌가? 아 아닌가? 모르겠다 너무 아파 너무 아파 기절시키지 말고 좀 죽여주지 않을래? 어떻게 칼이랑 도끼를 들고와서 기절시킬 수가 있네 재주도 좋다 야 어떻게 하는거냐고? 됐어 이걸 막아놓은건가? 저번에 한번 죽었던거 같은데? 많이 죽였네 다음이 최후다 진짜 뭔얘길 하다가 말이 꼬였지? 어어 야 궁병 왜이렇게 많아 땡큐지 아 솔직히 둘은 갖고가고싶은데 포기 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추천하는 게임을 저같이 인기없는 방송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이 추천을 하면은 구매를 해서 하는거죠 그래서 많이 했는데 여러분 추천했던 게임을 요즘 추천이 안달리더라구요 추천했던 게임을 다해서 그런가? 추천하시는 분도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언제나 여러분들이 게임추천받습니다 진짜 야 가져가고싶은게 좀 많네 야 너희들 왜이렇게 라인업이 좋아 왜 기병을 이렇게 많이 퍼줘 이것만 구매해도 일곱명이야 기병 저것만 구매해서 기병부대 만들 수 있겠어 너무 오래 징집안해서 그런가 저 티어가 계속 올라간건가? 5,000원 5,000원 아이라이 제약가 1,600원이면은 3,900원 들어오는거구나 공방 다해서 아 상단이 너무 사기네 처음부터 상단을 했어야 됐어 이거 동료간에 상상도 없는거지 확실하게 아 이거 언제 바뀔거야? 뭐 하루종일 안바낼거야? 뭐 하루종일 안바낼거야? 아 사자 너는 사주자 어 바깥해 투구만 투구만 바꿔주면돼 아 솔직히 잘 싸우니까 숙련도가 낮아서 어차피 뒤로 빼놓을거긴 한데 그래도 일단은 뭐 한명분만 하면 되니까 믿겠네 사십만원은 쓸데가 없어 사십만원은 쓸데가 없어 살것도 없고 이게 이게 이거 디자인 좀 별로더라 배는 맛이 좋은데 내가 이거 괜찮을거 같은데 이거 좀 더 봐야겠어 데미지는 사실 상관없을거 같고 어차피 그 9만논짜리검도 숙련도 200이면은 다 한방 뜨니까 두명을 맞는게 중요한데 두명까지 맞아주는게 안 되는것인가 용맹한자 운동력 상승했죠 150까지 달려줘야되요 지옥의 보병군단 만들라면은 지금 지금 제가 쓰는 보병들이 세거든요 투창 던진애들이 저 녀석 데미지랑 체력 올라가면은 내 생각엔 무적이야 허스칼보다 더 쓸거 같애 진짜 끝에 맞춰야되나? 데미지가 애매한거 같지 뭔가 뭔가 이거 모양이 좀 덜 세게 때릴거 같애 느끼는 끝이 좀 이제 복경이 같았으면은 뭔가 더 세게 박힐거 같은데 느낌이 감촉이 좀 이상해 느낌이 감촉이 좀 이상해 좋겠어여 기어스 택티스 기어스 택티스로 뭐죠 이거는? 어 이런 게임도 있어요 모르는게 되게 많네 엑스컴 같은거네요 그쵸? 아닌가? 엑스컴 같은거죠? 어 나는 다 처음보는거네 뭐야 다 잡았어? 질 줄 알았는데 이래도 몇 명이야 아유 우리 용사들 얘 때렸다 와 200 어 데미지는 진짜 안정적이네 좀 비껴 맞아도 시계 들어가네 순식자 깨알같이 포람기술 올라가죠? 실바나스 여왕님 탄생 야 리포즈도 조회수가 은근히 잘 나오네 위처3 야 맞다 나 위처3 했었지 옛날에 40화 넘게 했어? 와 그랬구나 위처3나 한번 할까? 위처3 한창 사람들 할 때 오픈하고 얼마 안됐을 때 발명하고 얼마 안됐을 때 그때 했거든요 창모드를 했는데 밝기 조절이 되는 게임인데 창모드를 하면 밝기 조절이 안되요 그래서 전체 화면으로 밝기 조절을 하고 창모드를 바꾸면 초기화가 됩니다 어두워져요 다시 그래도 못했거든요 해봐야되나 한번? 나 이젠 마법사가 좋아 위처는 마법을 쓰긴 하는데 검사가 좀 베이스잖아요 마검사잖아요 검을 좀 많이 쓰고 그런거 아니었나요? 맘에 안드는데? 마법이 메인이어야 돼 검은 안 써도 돼 이거 얘들한테 맡겨도 이길 수 있겠지? 스카이림 같은 게임이 생각보다 별로 없네요 있긴 이 있는 제가 알만한 게임들은 뭔가 스카이림의 영화가 느낌이 다르잖아요 스카이림은 너무 명작이야 같은 장르 게임이 사실 그 시기에 좀 많이 나왔는데 스카이린만큼 흥한건 없잖아요 너무 명작이야 반칙이야 이거는 좀 맞춰봐 이 쓰레기들아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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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겁나 쎄 으응 여기와 힘내줘 어우 센데 뭔가? 뭔가 엄청 센데 방패 들어서 안 던지는 거겠지 나한테 화살? 안 쏘는 거겠지? 이렇게 하고 가야 되네 이래야 좀 안전해 보이죠 방패가 큰 방패인데 가장 그런 느낌이 없어 이거 말탄 상태로 못 든다거나 그럼 페널티 있나? 어 나 좀 더 쏴봐 맞아 죽겠어 쏴봐 쏴봐 방패 안 깨질 것 같다 평생만 어이گ siege 에이 그건 아니지 어 진짜 빨라졌다 이게 숙련도 200이 힘인가? 양손으로만 들 수 있는 무게는 두 명까지 배지는 거 같죠 방금 배지 않았나요? 어 좋다 이 도끼가 제일 좋은 거 같애 아 깜짝아 9만원짜리 건보다 좋은 거 같긴 숙련도가 200을 찍어야 되지만 안굴 너무 느려서 못 쓸 거 같고 지금이 딱 좋네 잡아 얘들아 왜 쉬어 가서 싸워야지 누가 놀래 이러이씨 그렇지 와 이제 강하다 묻혔다 어차피 어제 정수기 점검에서 휴방했거든요 저희 동네에 사시는 아주머니가 점검해주셔서 휴방했습니다 만약 멀리서 오는 사람이었으면 집안을 개판으로 해놓고 점검 받았을 텐데 동네에 사는 아주머니가 점검을 오면 좀 치워놔야 되거든요 아시죠 무슨 느낌인지 아주 완전히 그냥 다 드러내버렸기 때문에 대청소를 했죠 뭐야 안내문자? 날짜랑 시간만 왔어? 뭐지? 대청소를 했었는데 뭐야 안내문자가 뭐 이상하게 왔는데요? 날짜랑 시간만 왔네 뭐지? 아이고 가자 앞으로 매일 방송을 하고 싶거든요 영상도 맨날 업로드되고 어우 뭐야 이 렐름 디펜스도 조회수가 나왔어? 야 말도 안 돼 어 봐야겠다 진짜 조회수 안 나온 거거든요? 렐름 디펜스 한창 할 때죠 다른 게임 하다가 중간에 하나 낀 거거든요? 진짜 아무도 안 봤어요 근데 조회수가 올라와 있네? 야 이거 참 사실 명작 게임인데 내가 해서 안보는 게임들이 좀 많거든요? 재밌는 게임인데 내가 하니까 안보는 게임들 재밌네 조회수 올라가니까 좋은 장비 안 파는 것 봐 진짜 오늘 하루 종일 저것만 돌린 것 같은데 오 천 넘었네? 와 말도 안 돼 진짜 진짜 조회수 없었는데 혹시 그래 지금 파이널 판사지 3 조회수 보셨나요? 스카이림의 20분의 1인 거? 저것도 나중에 조회수가 올라올 겁니다 시간이 지나고 내가 다른 파판도 하고 오 얘가 파판을 하네 옛날 게임을 아직도 하는 인간이 있단 말이야 하고 보다가 오 옛날 것도 했네 이렇게 해서 이제 제 영상을 보시다가 다 그렇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지금은 파판 아무도 안 보지만 열심히 압축판 편집해서 만들어서 언젠가 볼 사람들을 위해 계속 만들어 나갈 거니까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파판 명작이에요 저도 사실 파판 구매할 때 2만원짜리잖아요 그래픽 보고 사기 싫었거든요 너무 너무 그래픽 구려서 막상 해보니까 선녀예요 원래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약간 그런 게 있잖아요? 예쁜 여자가 가정에 오면은 가문이 망드는 아 이거는 이제 굉장히 이제 편견적인 얘기지만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게임도 너무 그래픽 화려한 게임을 하면은 게임을 보는 눈이 망가져요 너무 높아져 눈이 그래픽이 좋은 건데 내가 본 최고의 그래픽에 비해서 후달리니까 거부감이 들고 컴퓨터 새로 바꿔놓고 20년 전 게임하는 30년 전이구나 파이널 판타지 3는 다 선택이야 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선택이라고 괜히 30년 전 게임을 한 게 아닙니다 최신 게임 섞어주고 고전 게임 섞어주고 단짠 단짠 짬짜면 같은 게임이 하나 있어야 돼 고전적인 맛이 있으면서 최신적인 맛이 사막 도적이니? 초원 도적이야? 초원 도적은 못 뛸 것 같은데 아 풀피니까 한 번 도전해보자 어차피 숙련도도 올라갈 테고 근데 이 도끼 괜찮네요 진짜 방패는 사실 생각보다 효율이 안 나거든요 바꾼 게 좀 의미가 없는 거 같은데 어 근데 이거는 좀 양손무기는 좋습니다 둘까지 맞는 거 같고 잘만 때려보면은 둘을 맞는 게 사실 굉장히 중요하... 얘들아 뭐하냐? 내가 대장인데 이걸 벌써 발견한다고? 내가 어그로 끌고 있을 테니까 여그들은 빠르게 던지네 너무 많다 근데 양란적으로 길도 좁은데 와 이거 왜 이렇게 잘 던져? 이렇게까지 안 좁아졌잖아 근데 왜 이렇게 못 맞춰? 이렇게까지 좁아졌는데 이게 안 죽는다고요? 이게 안 죽는다고요? 어 야야야 잠깐만 잠깐만 전멸당했냐? 그건 아니지 어 미친 쓰레기 게임 좁은 입구에서 쏘는 것 봐 너희 진짜 너무 약하다 너희가 진짜 풀템을 맞춰준 전사라고는 생각이 안 들 정도로 약하다 장롸이 툭 떨어지네 진짜 나도 뒤집은 게임을 하면서 동심으로 돌아오고 싶네요 갑자기 예전에 그 어어어어어 야 뭐 200 찍었냐? 이걸로 하죠 뭐 어떤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걸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25 구조물이랑 뭐 그런걸로 올라가죠 말로 할거 같.. 말보다 구조물이 낫겠지 옛날에 그 90년대 후반에 디지몬 게임을 하면서 디지몬 똥 싸게 막 시키고 동심으로 돌아가고 싶네요 동심으로 돌아가고 싶네요 뭐 사람처럼 생겨 엔젤몬 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거 뭐 엔젤 우먼도 있고 막 그런거 다 있지 않나요 데빌 우먼인가? 그런것도 있지 않나요? 걔네들도 그러면은 변기에 내가 데려가가지고 똥 싸게 시켜야 돼요? 알았어 하고 나오면 안 돼? 사람이잖아 사람의 형상을 쓴 변질자인가? 너무 싫은데? 너무 싫은데? 하아 생각해보니까 포켓몬스터같은 게임이 되게 안나오네 나온지 좀 되지 않았나? 예전거? 진짜 그런건 발매만 하면은 돈을 쓸어 담을거 같은데 개떡같이 만들어서 팔아도 되는거 아냐? 왜 굳이 안 만드는 거야? 개떡같이 만들어 팔아도 다 사서 할거 같은데 PC로만 내면은 다하지 얼마나 편해 옛날에 포켓몬스터라는 게임을 처음보고 흑백이었을때 그때 놀랍게도 비슷한 게임이 몇개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그 비슷한 게임이라는거는 예를들면 이제 영웅전설 1편 그런식의 이제 턴제 게임을 얘기하는거죠 근데 방식이 완전 다르잖아요? 몬스터가 내 쪽에 보이고 상대 몬스터가 반대쪽에 보이고 기술을 쏴서 싸우고 이게 무섭지 애네들 전쟁 제대로 안났나본데 우리나라 나서 해치워줘 믿겠어 난 나서지 않겠어 난 나무꾼이나 하겠어 나무를 벨때동안 다 잡고 오시오 난 모르는 얘기 내가 저정도로 장비 맞춰주고 월급 꼬박꼬박 주면은 밥도 다 먹여주고 저러면 다 잡고 와야돼 양심머리가 있으더니 내가 상단을 보내가지고 학대받은 자처럼 지금 학대하고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걔는 이제 계속 돈 벌고 있잖아요? 소녀가장 마냥? 내 곁에서 저렇게 놀고 먹을거면은 저 정도는 다 해줘야돼 그치 검사 저거 저거 9만원짜리 칼 들고 있는 놈 저거 못하기만 해 장갑이랑 신발도 다 맞춰줬어 쟤는 진짜 풀템이야 쟤는 올해의 명작 게임은 뭘까? 올해 최고의 게임 작년에는 드래곤볼 제노버스2가 제일 재밌었거든요 작년에 한 수많은 게임들 중에서는 지금 그 제노버스2 상위 호환으로 나온 게임이 카카루트인데 드래곤볼 제드 카카루트 솔직히 난 드래곤볼 제노버스가 더 재밌었어요 멀티가 돼서 시참도 많이 했고 저거 얘들아 전멸당하면 안 돼 얘들아 수뇌제작자가 활약하면 안 되는데 저거 빌리야 좋아 제작자 왜 저렇게 잘 싸워? 16만원짜리 무기의 힘인가? 올해의 게임 중 가장 재밌는게 뭘까? 디비니티인가 역시? 디비니티2 아 디비니티 멀티 한번 해줘줘야되는데 할일이 없을거하네 오 진짜 다 이겼네 나 없이? 웬일이야? 아직 깔려있거든요 드래곤볼 카카루트 제트랑 드래곤볼 제드 카카루트랑 디비니티2 깔려있는데 멀티 한번 꽂아야되는데 카카루트 제트는 멀티가 없으니까 어쩔수없고 아 왔니? 그래 이게 정상이야 산적도적단을 텄는데 이거를 못틀면 어떡해 이거는 왕기로치면은 군단장들이야 노고미 가낭 이런애들 데리고 간건데 지금 금모 금모였나? 인방 이런애들 지금 다 끌고 간건데 지금 얘들아 그렇지 어우야 얘들아 아 왕기 죽을뻔했다 야 어우 깜짝 놀랐다 어우 조금만 세개 박혔으면 죽었겠네 아 이거 왜이렇게 세죠? 아니 아니야 아니야 데미지가 좀 심하네 토끼 정도면은 기도 좀 대야되고 너무 짧으면 오히려 안맞이니까 양심이 있어야지 군장급인데 우리 지금 왕국 패밀리 이 어딨어? 이건가? 구성원에 들어가는 애들인데 구성원들인데 이거 봐봐요 이거 등에 수창 메고 있는거 이렇게 세보이는 놈들인데 산적도 못 이긴다? 죽어야돼 진심이야 싫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여긴 뭐하는 땅인데 우리가 갖고 있는거야 아 진짜 살거 없다 소름이다 소름 저 도끼 양손 도끼 마지막 도시에서 한거죠 막 아래 돌다가 여기서 나오는건데 쿠야즈를 사지 않았나? 잘 샀네 어떻게 땅을 다 갖고 있니? 아 맛있는거 먹고싶다 맛있는게 뭐가 있을라나 아씨 누구야 아세라이야? 아세라이야? 아세라이야 안가 아세라인 갑자기 왜 급발진하는거야? 약한 주제에 주제도 모르고 말이야 살거 왜 이렇게 없어 아예 아무것도 안나오는거면 내가 그냥 그러느냐 하겠는데 씨 나왔다 안나왔다 하니까 너무 열받네 우리 펜카녹 가서 돈 쓸 방도가 있나 좀 찾아보죠 돈을 써야되긴 하니까 저기도 한번 가자 저거저거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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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접 깨자 마블 게임이 마블이 인생 게임이라는게 맞는 말이네 마블은 게임을 하는게 아니라 그냥 인생을 사는거 같애 그냥 부자로 사는거 체험하는거 같애 어 세시간 했군요 가자 얘들아 잡을 수 있지? 스물여섯명 잡지? 밥값 할거지? 아 대답은 하고 가야지 나도 나도 숨은 잘 죽였어요 옆에서 아 키 안맞았어? 예에이 어어 야 제대로 들어! 놀랐잖아 덤블바 쏴봐 날 쏴 날 쏴보라고 그렇지 아이고 아이고 따가오라 얘들아 가능하지? 어 둘 맞았어 방금 하나 안 죽었지만 어 양손 무기 진짜 순수의 양손 무기만 판정이 되나봐 한손 무기는 여러명 맞는게 아예 안되고 양손이랑 한손 변형 병행에 쓰는 무기로 양손을 아 이렇게 말하니까 이상한데 양손이랑 한손 둘다 가능한 무기를 양손으로 치고 때려도 여러명이 안맞네 무조건 양손 무기 양손으로만 낼 수 있는 무기만 양손 베이가 되는거지 아 이게 아니지 뭔 뭔소리야 무조건 양손 양손 베이가 되는 무기도 여러명을 뗄 수가 없고 아 이게 아니지 양손으로만 들 수 있는 무기만 양손 베기를 했을 때 양손으로 밖에 들 수 없는 무기만 양손 베기밖에 없잖아 양손 무기만 양손으로 밖에 들 수 없는 무기만 여러명을 뵐 수 있는거네 오케이 됐어 정리 끝 나 게임 너무 많이 해서 뇌가 죽었나봐요 말을 못합니다 다 이긴거니 다 이긴거니 너 부하가 없다 야 그렇게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우리 잡을라 그랬구나 왜 3대 1인데 일기톨 뜨자 그러는거지 부하도 없는 주제에 죽여 어이구 필리야 조심해 몸이 재산인데 이건 뭐하는 놈이에요? 아르보레알 세플링 세니? 세도 안쓸건데 야 공술 200은 너무 심한거 아니냐 어떻게 200이나 돼 공술이? 괴물이잖아 가져가야되나? 둘이나 있어 숲취기기를 둘빼야돼? 되게 싫은데 오케이 마리 네 뭐 지울 것도 없잖아 너무 완성된 도지라서 너무 완성된 도지라서 그럼 성부터 가서 뭐 건설부터 해볼까 그 다음에 와서 대화를 좀 해볼까 대화할 일이 있는 건가? 지울 게 없는데 마을도 뭐 지을 수 있나? 마을을 한 번 가볼까요? 이거 성 관리를 해야 되죠? 아 이런 게 있네 곡물 저장고를 좀 업그레이드 하자 이렇게 하면 업그레이드죠 이것도 돼? 아 순서대로 되네 이거는 안 돼? 다 만들고 아 있었는데 안 하고 있던 거야? 극혐이고 만원 줄 테니까 알아서 해봐 더 줘? 더 줄게 알아서 해봐 2만원 줬다 열심히 해 시간은 내 편이야 저 영원히 가는 도시 영원히 가는 성이기 때문에 쟤 어떤 놈한테 얘기를 해야지 내가 내 돈을 쓰게 해줄 것인가? 다 지어져있죠 지금? 할 게 없죠? 이미 최대치임 충성도도 올라가 어 주둔군이 풀이 아니야? 어 그랬구나 그럼 넣어놔야지 나 얘네 다 넣을래 귀찮아 얘네는 너무 비싸 창고 열기도 있네 창고 열기도 있네 아 창고가 있구나 여기다 넣어놓으면 되네 아 이거 이렇게 넣는 거였어? 하긴 모두 맞춰서 편해졌겠구나 아 내가 너무 멍청했다 내놔봐 병사 좀 병사는 좀 모아서 데리고 다니자 쭉쭉 모아서 데리고 다녀야지 어 시뻔 여기도 있다 곤신처가? 미친놈들 저거 저거 해야겠구만 보내줘 아침에 들어가버렸네 아유 에이씨 에이씨 병질이 많이 떨어진 상태거든요 산적은 이길 거 아니야 도적도 아니고 투창이 좀 위험해 보이든 하는데 잘 막고 때릴 수 있지? 제 채널에도 나름의 순정이 있습니다 댓글 좀 읽어볼까? 와 근데 스카이림 그 옛날을 회차 진짜 끊임없이 조회수 올라간다 덱을 달리고 왜냐면 옛날 거는 화질이 안 좋거든요 720이거든요 엄청 개낼 거는 어디보자 아직도 못 잡았니? 난 이 위에만 보면 된다 수리 제작자 저거 열심히 싸고 있구만 분석만큼 볼거리가 있는 건 없다 분석이 모든 걸 말해준다 이 안정감 있는 굴곡 없는 그래프 성장도 없고 태화도 없어 굴곡 있는 그래프 참 신기한 게 구독자 수가 늘잖아요? 느는 것만큼 빠져요 구독자 수가 똑같아집니다 발전이 없어 수리 제작자 왜 저렇게 잘 싸워 16만원짜리가 그렇게 좋았어? 혼자 다 쓸고 다니는데? 뭐야? 나밖에 안 남은 거야? 아 미친새끼 아 왜 이렇게 못 대 몰랐잖아 이씨 아 아 아 야 말도 안 돼 야 수리 제작자 근데 다섯 명 잡지 않았나요? 탄소무기보다 훨씬 세긴 하다 엄청나네 실시간으로 구독자 수가 한 명 늘어나면은 한 명이 빠집니다 버그 같애 마치 그 공기청정기 필터 가는 것처럼 들어가는 게 있으면 나오는 게 있어 아 아 여기 진짜 마을 일찍 잘 돼있다 시청자 층 좀 보자 여러분들의 나이대를 좀 봐야겠네요 구독 안 한 사람이 80%네 여러분들이 구독만 해줘도 얼마나 성장을 하겠습니까? 하긴 뭐 방송 5년하고 3500인데 이거 기록이야 거의 너무 적어서 구독자 수가 아 이것도 없을 겁니다 고추 밭이고 연령대가 밑에 있네 잠깐만요 여기 있는 거 징집해야겠지 한옥퀸 같은데 가서 한국이 94%고 뭐 이거는 뭐 됐고 자막이야 뭐 없고 내 채널 모든 알림을 설정한 구독자 유튜브 알림을 설정한 구독자 아 이런 것도 나와? 나이대 여깄네 성주변 도적이요? 그러게요 10대에서 13세에서 17세가 2.6%고 18에서 24가 25% 25에서 34가 38.5 35에 44가 24.9 45에서 54가 7.8 그리고 이제 55에서 64가 0.5 그 위는 없네요 근데 아마 이제 13에서 17세인 어린 친구들이 부모님 아이디로 보겠죠? 사실상 이제 45에서 55존이랑 겹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제 방송에 이제 시청자층은 18살부터 44세까지다 아 맞다 13살에 부모님이면은 40대 30대일 수도 있겠구나 아 30대는 아니겠구나 30대면은 너무 적지 아니 30대일 수도 있겠네 어 그러면은 사실 모르겠다 어르신들도 분들도 가끔 봐서 놀랄 때가 있거든요 엄청 레어한 채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채널이 세상에 또 어디 있겠습니까? 아 얘 체력이 별로 안 찼다 세 명만 더 줘 아 배고플까봐 실수로 잘못 눌렀나보네 하 징지병밖에 없어 극혐 가자 내일 딱 들어갈지도 모르겠는데 오? 그냥 공격이네? 91%면 충분해 가 얼마 안 남았을 거야 다 처리해버려 난 나대지 않고 찌그러져 있겠네 물놀이 하고 있겠네 아 여기서 이렇게 지켜보고 있겠네 있는 사람처럼 화장실 좀 가야겠다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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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컷 告 아이고 아이고 벌써 저리로 지나가버린구요? 어느새 저거 다 잡고 갔대? 난 안 도와줄거야? 어? 아 35에서 44가 부모층이 맞나보네 왜냐면은 남녀 비율이 다른 것보다 훨씬 높거든요? 엄마 아이디로 보는 것 같아요 35에서 34가 시청자 엄마층이다 페이크가 너무 심해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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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타임! 오 이 우리 애들 졌어? 반칙이야 얘들아 잠깐만 던지지마 던지지마이씨 던지지마이씨 던지마이씨 마 마 마 얻어서 안보여 이리와이씨 이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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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잡았나 이거 일기토로 가고 싶구만 다 잡은거 아냐? 또 있어? 가다가 어디 숨어있다가 투창 던져가지고 죽이는거 아냐? 아 잠깐만요 내 또 이제 내 채널의 시청자분들과 전체적인 소통 계산적인 소통을 하고 있었는데 연령층을 읽으면서 242 교접을 방해하고 지금 공격을 왔다 이거지 어딨어 없는데? 여덟 두 여덟명 있다고요? 여덟명 있는걸 내가 어떻게 잡아 들어와 들어와 해봐 와 방풀 되니까 겁나 느려 오 잠깐만 얘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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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딴 장비만은 내가 그냥 때로 잡을거야 어어야 잠깐만 뭔가 이상해 이새끼 저새끼 뭐야 으쌰 대 대 대 대 대 대 대 이들 대 어깨 대 어깨 어깨 대 허리 대 대 대 대 대 대 꺼져서 보이지가 않네 아유 씨 겁나 잘 쏘는 것 봐 미친놈들 어디서 한 번에 두 명 또 있어? 다섯 명이 더 있어? 오 씨 아 이제 아니야 내가 무슨 람보인 줄 알아 아 애 앵간히 해 뭐 그렇게 던져 무슨 예측샷을 해 미친놈들 야 야 야 아 야 잠깐만 방패들게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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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미안해 이제 없지 이제 없지 저기 저새끼 뭐야 어디서 날라오는데 또 어어 어어 자꾸 어디서 날라와 야 잠깐만 어어 잠깐만 미친놈아 으응 으응 어디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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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 그만해 그만해 존나 던질거 많아 이거 그만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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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미친놈들 존나 쪄서 그만해 오우 씨발 아 욕했다 오우 그만해 그만하라고 오 여기 어디야 아 떨어지면서 멈칫할듯 그걸 노리네 겁나 잘 싸우는 것 봐 쌍꺼피 흘리면서 싸우는 것 봐 와아 이게 도적단이라니 내 부하들은 진짜 종값 못해 다음번엔 다 상단으로 보내야겠어 다음 회차에는 아무 짝에도 쓸모없어 궁수도 뭐 숙련도 200이나 되고 길바닥에서 죽은 애들이 제 쓸모없어 제 쓸모없어 나 궁금한게 있는데 1년중에 1달이리 한 달이 뭐 무슨 일 났어? 안 났지? 계속 쉬어 뭐가 자꾸 떨어지고 있는데? 뭐가 떨어지는 건지 모르겠네 그래프 참 이해할 수가 없어 야 뭐 올라간 애 있냐? 신나게 싸우던데 아주 수리적 참 야 이동 속도는 필요 없어 이게 낫겠다 이동 속도는 빠르면은 먼저 죽으니까 애초 투창하는 놈인데 병사 좀 안 늘었냐? 하룻밤 지나면 내가 훈련시키는 거 찍었는데 왜 안 올라가? 배질하는 거야? 아 근데 나 이거 블라디안 애들은 징지병이 센데 여기 이 바타니아 애들은 징지병이 약하거든요 블라디안은 창이라서 센데 그냥 못 넣어놓겠다 훈련이나 시켜야 돼 아 시방 저걸 못 이겼다고요? 너무 양심 없다 너희들 진짜 아 진짜 두 명 남기고 지는 것 봐 다음 건 일기통에서 잡으면 되는데 애초 이렇게 눈 오는 날까지 내가 기다렸다 싸워줘야 돼? 눈이 뭐 이렇게 많이 왔어 아 맵이 좀 예뻐졌네요 우리 자연을 좀 즐겨보자 이렇게 보면서 나는 그래프를 즐길 테니까 이게 또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채널 아니겠습니까? 제가 딱히 만드는 게 없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들이 만드는 거죠 유튜브도 진짜 많이 변했다 통계표 같은 것도 옛날이랑 전혀 달라졌네 뭐가 편해진 건지는 모르겠는데 궁금한 게 있는데 시청자 참여도가 뭐지? 아 시청 평균 지속 시간이구나 와 평균 지속 시간이 7분이야? 도달 범위는 뭐야? 노출소 아 검색으로 많이 보는구나 재생 목록으로 보고 추천 영상은 5%밖에 안 되네 역시 검색이야 어 추천 영상으로 제일 많이 보는 게 배노르드네? 참 와 얘들아 할만하지? 9명이서 7명 못 이기는 거 아니지? 양심 있지? 동군만 계는데 그 나왔잖아요? 배노르드? 해치 중에서 그 마을을 성이나 도시로 바꾼다고 그러고 그거 추가가 되는 거예요? 차후에? 될 수 있어요? 지금 너무 이질감이 심한데? 지금 버전이랑 비교를 하면은? 어차피 이미 이겼다 볼, 좀 볼까? 나무위키에서 좀 검색 그런 거 볼까요? 나무 출시 전 정보가 따로 있어 이거 전 정보 남겨놔야 돼 사기당한 거 남겨놔야 돼 지금 1기소 뜰어오는데 2기소 할 생각 없어 아 투창맨들이 셋이나 있네 하지만 우리도 다 투창맨이죠 아 해치워 아이고 그냥 씹어먹고 공성변기에 세분화는 예전부터 있었네 커스텀 무기 제작 가능하고 리플레이 추가 보드게임 미니게임 계절 변화 이거는 지금도 있죠 2015년도에 한다 그런 거는 제대로 지켜줬어 훌륭해 가서 셔 2016년 출시일은 언제입니까 어떤 형식으로든 오레안으로 자리 잡고 있다 미친 스팀 상점에 추가됐다고 2016년에? 이거 올해 나온 건데 얼마 몇 달 전에 저번 달에 나온 거 아닌가? 얼리 억세스로? 4년 전에 이미 추가되어 있었어? 와... 너무 양심 없다 2017년 아무런 소식이 없다 어... NPC 상요작용에 대해 설명했고 방어를 방향에 따라서 하게 되는 거는 이제 나왔죠 방패 강타도 나왔고 방패 강타가 이제 방패된 상태로 밀치기 하면 됐었죠 이거 좀 대기해서 아이템 초기화된 걸 기다려야겠어 아이템이 너무 변한 게 없어 말갈기 펄벅 펄럭이는 건 되나요? 여기 나오네 경보병은 약하다 중보병은 느리다 충격보병이라는 게 있다는데? 방패가 없는 뭐 그런 게 있어? 나 모르겠는데? 진짜 발매 된다 된다 그러고 안 한 거구나? 지금 버전의 미래를 좀 볼까요? 우리 여러분들 나중에 보시는 분들한테는 현재가 되겠지만 최근에 보시는 분들한테는 미래입니다 어떻게 미래가 어떻게 변하는지 도적은 신체 여기 나오는데? 도적은 신체 여기 나오는데? 코자 히트 상관없죠? 아 여기 기능 나온다 잠깐만요 내가 모르는 거 나온다 여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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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렌식 책 병창 장교는 부대 인원과 사기를 결정하며 정찰 장교는 정찰병 얘기하는 거겠죠? 수정 능력에 영향을 준다 어어 아아 이게 모두 적용되는 게 아니야? 그러면은 이 보병도 아 보병은 부대니까 적용되겠지 보병 이거는? 이거는? 궁극수도 이런 거 부대 구성원이니까? 공성은 공.. 공병 기술자 이거죠? 기술자가 공병이죠? 구니관은 돼 있을 테고 구니관은 안 했을 리가 없지 구니관은 안 했을 리가 없지 다른 애들은 딱히 뭐 전사계통이라서 모르는 게 없는데 전술계통이 있냐? 빌리아가 높네 전술 전술은 그럼 누가 하는 건데? 모르겠다 클랜 클랜 레벨 여깄죠 지금 경험치 많이 찾네요? 천만 더 올리면 되네 대기해 대기하는 게 제일 빨리 올라가 전투 승리 토너먼트 우승 일부 캐스트 스윙 등에 명.. 명선 올려서 올라가며 독립 파티 개수 제한 동료 인원 제한 공방 개수 제한이 올라간다 클레인 중 하나가 리더로 해서 파티를 창설할 수가 있다 레벨 시스템이 바뀌어서 전작보다 힘들어졌다 아군 병사가 직접 처치해야 경험치가 들어오는 걸로 변경이 됐으며 훈련 교관은 이제 없다 아무것도 안 하고 없기 어려워졌다 필요도 없는 거 계속 알려주네 초단위 1단위로 이제 봉급을 주고요 오늘 나오죠 이거 얘기한 겁니다 포로와 영입을 포로와 대화할 필요 없이 영입할 수 있고 영주도 한 번에 팔 수 있게 변했죠 이런 거 편의성 기능 생긴 거 좋네요 대장 대장이 병창 잠겨야 좋아요 알겠습니다 내가 하겠습니다 으악 으악 아 아 캐러벤 여깄네 창사를 해서 물품을 사다 소독을 받는다 일금이 매리 빠져나가지만 음 아 전쟁이 잦으면은 수익이 준다네 지금 전쟁이 별로 안 나서 이렇게 수입이 들어오는 거네 그러네요 학대받은 자가 공방이 있고요 어 공방 어 공방 들어가는 법도 이제 사세하게 나오네 나무 이렇게 수정됐나 보네요 어 영역력에 대한 설명 어우 진짜 무슨 마블 업데이트 되는 것보다 더 많이 업데이트 됐어 나무 위키가 이제 게임 공략이나 대세한 설명을 따로 해놓을 필요가 없어요 나무 위키를 보면 됩니다 나무 위키가 종교야 나무 위키를 믿어 아휴 아 3티어 이상의 가문 영역력을 하나씩 받는다 아 정책에 따라서 너무 복잡하지 않나요 정책은 우리 정책은 뭐야 이거 밖에 없는데 마을 치안이 증가하며 60만원 어어 어 세금 좀 주는 게 낫죠 어 어 18만큼 올라서 올라 올라갔다 좋습니다 매력도 125가 됐습니다 페널티가 무효화될 수 있다 이걸로 아직 손오모토는 안 할 것 같고 귀찮아 손오모토 왜 자 자 이번작은 보유하는 영재 최소단위가 성 그니까 이제 마을을 따로 못 주죠 못 준다고 하네요 일단 저는 성을 받고 마을까지 다 받았잖아요 어 이번에는 나라에 들어가자마자 마을을 하나 받았었는데 저번작은 이번엔 그런 게 없답니다 그렇죠? 음 플레이어가 혼자 성, 도시를 타지한다고 해서 반드시 아아 내가 먹으면 나한테 주고 그게 없다네 이런 거 중요하네 좋은 거 있네요 마을을 약탈하는 것은 성과 도시의 방위를 약하게 만든다 아아 생산량이 떨어지는구나 마을이 그 식이 돼버리면 그리고 민병대가 더 줄어드네 아 그렇다네 마을을 습격하면 민병대가 줄어들어서 수유병사가 떨어진다네 침량의 비축량은 번영도와 충성도 번영도가 계속 올라가고 있으니까 굉장히 좋은 거죠 아 업그레이드 잘 몰랐었는데 이거 업그레이드에 대한 거 방금 그래픽 살짝 번개친 것처럼 번쩍이지 않았나 착각이죠? 이제 계속 거래 좀 하자 밥도 별로 없다 어 좀 바뀌었는데 이제 좀 아아 왜 그래 밥은 먹어야지 사람이 밥은 먹어야지 갑시다 여기서부터 가면 되겠네 여기 갔다가 여기 갔다가 그리고 확인해야겠다 내 성 어 어 이거 혹시 올라간 거 있냐 어 올라갔어 이거는 능력으로 올린거죠 아 둘밖에 안 올라갔어? 도적 쳐들어갈때는 무조건 동료사 나오던데 도적 쳐들어갈때는 무조건 동료사 나오던데 도적 쳐들어갈때는 무조건 동료사 나오던데 국가와 병종 국가와 병종도 한번 볼까요? 어느 나라가 더 센지 워레이저 경갑 견갑 쫓아도 됐어 쿠자이트가 전쟁중이라서 보러갈 수가 없네 새로운 무기 아 완전 새로운 무기를 좀 보고싶은데 왜 자꾸 멈칫해 킹밖에 완전히 문서가 새로 생겼습니다 아예 없었는데 이건 똑같은거 같다 새로운 검을 내나봐 내나봐 하 제국문화권을 선택을 처음에 하면은 건설속도 같은게 또 올라간다고 했었죠 되게 길어 내용이 설명 내용이 아 진짜 좋은 장비 판다 이제 이렇게 이거 시간이 지날수록 좋은 장비를 잘 파는건가 그런게 올라가는건가 어우 이거 뺏겼어? 저런 라게타 안 뺏기면 펜카녹 영원히 안 뺏길 것 같군요 비치상 병종에 대한 것도 뭐가 특별히 강하고 그런 설명은 없네 이것도 계속 생기겠다 그래도 위에부터 볼까 세세하게 와 야마오 엄청 싸 물고기는 아 이거 안되지 87이면은 85면 진짜 좋았을텐데 그렇게 좋지도 않았겠다 길이가 좀 짧아서 어머르로 가봅 어머르로 가봐 은신처구나 뭔가 있네 해적단 숙도적 해적단 한번 가보자 얼마나 있을라나 제국병사는 세종티어가 되면은 방어력이 엄청나게 높다 라는 특징이 있다네요 어 어 좀 너무 많은데 저거는 저건 뇌절인데 이거 한번 오프성 한번 따줄까? 어차피 나한테 안준다 그랬으니까 농부 270명이면 이기지 않을까요? 아 그래요? 얘는 잡혀갔어요? 한심한 녀석들 근데 없네 아유 한심해 잠깐만 이건 아니지 이건 아니지 이씨 뒤집고 싶어 너 왜 이렇게 빨라? 너 왜 이렇게 빨라? 아 내가 더 빠르구나 혼날라고 징진병 50명 데리고 지금 덤비는 거야? 어 꽤 병실 좋네요 야 132이면은 긴장 좀 해야겠는데 솔직히 말해서 나는 이 투청 무기가 있는 내 병 아 맞다 나 이거 징진병 엄청 많지 징진병 내가 더 많은 거 아닌가? 아야 돼서 가 밀릴 수 없다 이번에 내가 무쌍해서 잡는다 이제 더 이상 끝이야 관람은 공부는 끝났어 마브레드야 진짜 게임 간다 아브리 아브리 그렇지 잘했어 저거 깬 거 좋죠 저 녀석이 쏘면서 뒤로 빠지면은 어그로가 끌리는데 특히 저 창기병도 해치우면은 빨리 모여 창기병한테 어그로 오면 안 끌리면 되는데 부딪힐 때까지 일로 가자 그럼 창기병이 오른쪽에 있으니까 아예 안 움직이죠 창기병 그러면은 오는 거리 생각해서 아예 오른쪽에서 왼쪽에서 부딪히죠 그리고 창기병이 양쪽에 있으면은 얘네가 어그를 가져가면서 원거리가 좀 이득을 보는데 이렇게 아예 꺾어버리면은 안 오지? 아 다 졸렸네 야바 내가 기억하기로 백종도 들어가면은 이제 슬슬 때리거든요 아 근데 궁병이 저기 있는 건 좀 크다 궁병에 부의쳐야 되는데 어차피 뭐 카이팅하니까 고병만 지금 내 쪽으로 돌고 있죠 어 근데 잘 돈다 의외로 아 돌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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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 너무 멀리겠다 영주님이다 영주님 던져 던져 결과가 안 나오냐 그렇게 던지는데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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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두창이지 그렇지 이게 두창이지 그렇지 이게 두창이지 그렇지 이게 두창이지 그렇지 왜 그러나 궁병한테 위험한데? 와 이거 훨씬 많이 뺀다 한 번에 줄씩 빼니까 그렇지 뭐야 왜 이렇게 많아 기병 이렇게 많았어? 그게 많이 없었던 것 같은데? 어 뭐야 날 어 뭐야 날 슈가 없죠? 아 있겠구나 뭐해봐 뭐해봐 아 투창이 빠지면은 많이 약해지는데 힘 빠진데 이 조합은 잡아 나 기마 데미지로 할까? 기마 괜찮을 것 같은데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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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잘 잡는다 기병만 섞어내면은 문제없죠 우리 추가 오고 있고 아 저게 저거밖에 안 들어가? 도끼인데? 미치가 좀 애매하긴 했는데 참기병 잡을 수 있지? 군기병만 잡아 군기병만 잡아 어이씨 저걸 빼줘야 될 것 같은데 어 어딨어 근데? 본데? 안 보이는데? 스물여섯 명인데 그냥 보낼까? 알았어 처리해 어딨는지는 모르겠는데 궁병도 넷이나 있고 문제 없겠지 와 근데 판정이 궁병으로 나오네 160명이 헉 얘들 알아서 잡아라 나 모른다 아 맞다 이때 한번 볼까? 얼마나 해적화가 잘 돼 있나? 어 확실하게 잘 돼 있다 이거 첫날 했을 때는 그때랑 차원이 다르네 훨씬 잘 돼 있네 아 근데 좀 버벅이지 않나요? 영상이 어쩔지 모르겠네 어우 뭔가 버벅이는데? 유튜브 녹화영상으로 생방송은 안그럴텐데 녹화영상으로 오시는 분들 버벅이면 댓글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얘들아 빨리 잡아라 귀찮다나 세 명 남았는데 왜 못 잡니 야 팔크스병 빨개 벗고 다니는 놈들 아냐 130을 깐건 좋다 이건 크다 그렇지 어 치료사가? 야 11명성 그냥 2일 대기한 만큼이죠? 자유요 어 2등 많이 받는데 오모르 손에도 별로 없..죠? 평소 얼마나 갔어? 어 손에도 거의 없네 아 아 아 와 끝내준다 저 좋은 무게 안판 70만원인데? 좀 팔아봐 돌아가야겠죠? 내가 공성전 하려고 병사를 모아놓고 중간단계로 빼버렸다 뭐야 무쇠배만 다쳤어? 한 십만 녀석 저거 뭐야 무쇠배만 다쳤어? 이거 그냥 돌아가도 안 밟히겠는데 적들한테 근데 일로 가봐 그냥 가도 되겠어 뭐 총사령관에서 오진 않을 거 아냐 여기를 올 수도 있겠지만 한번 검색 좀 해볼까? 배너로드 배너로드 그 패치 노트 퍽을 수정하고 토너먼트와 연습전투에서 얻는 경험치 전투 전투 경험치 증가 성공적인 거래로 얻는 매력 수치 증가 오 이거는 이제 부역 을 통해서 얻는 경험치가 더 많이 올라간다고 하네요 이번에 패치된 겁니다 설득을 하면은 경험치 전투 증가 아 그리고 캐스트 저 버그 걸렸죠 그것도 어느정도 수정이 됐다고요 전부 수정이 된건 아니래요 일부만 수정했다고 합니다 싱글플레이 튕김영상 장면 불러오기 중 튕기는거 메뉴 안정성 개선 허어 게임 실행 안되는 사람들도 패치가 좀 됐대요 기술적인 패치네요 여기 말을 어디서 많이 주워왔어 필요없어 아 이것도 하나 팔아야겠네 아 맞죠 이게 와 76만 왜이렇게 많어 역시 도자끼 짓나? 사막으로 한번 가봐 멀티플레이도 패치가면 됐다네 NPC가 전투 이후에 전리품을 많이 갖고 있으면은 마을에서 판대요 오 이런것도 된다네요 그리고 이제 용병인 상태에서 나가도 관계도가 안 떨어진다네요 관계도가 떨어졌었군요 아 이거 이건 좋다 원래 워밴드 당시엔 이런거 패치 전혀 없었잖아요 정기적으로 해주나보네 아 이제 그리고 무협자가 훨씬 강한 적을 만나면은 빠르게 항복한다 라고 합니다 아 근데 내꺼 꾸준히 업데이트 야 꾸준히 업데이트 되고 있었네 저정도면은 너무 조금씩 하는거 같긴 한데 질러놓은거에 비해서 저질러놓은거에 비해서 패치가 조금씩 되고 있는거 같긴 한데 나름대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 외에는 찾기 좀 어려운데 표치내용을 표치내용을 번역해주셔 번역해서 읽으시는 분들이 있네 그거 좋을까? 생긴건 멋있네 왜왜왜 왜왜왜 버그 위주로 많이 고치나보다 근데 버그가 얼마나 많길래 버그를 고쳤다는 목록이 이렇게 많아? 여러분들 못보시겠지만 수십개의 버그가 고쳐졌다고 합니다 참 참 신기하죠? 아 옛날에 여기서 진짜 곡물 쌌었는데 됐어 이제 진짜 시간이 해결해주고 있어 시간을 보내야지 가문이 가문이 가장 빨리 올라가 시간이 곧 답이야 시간을 버려야지 강해지는 게임이야 아! 네이버티비도 한번 볼까? 네이버티비라는게 존재합니다 옛날에 크리스마스 때 저번 크리스마스 때 네이버티비에서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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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엉멍이 장례식 했을때네 아휴 어찌됐건 네이버티비에서 영상을 한번 태줬거든요 제꺼를 그 디지몬 영상을 디지몬은 네이버티비도 좋아합니다 아휴 어찌됐건 그랬었는데 그 편집영상 그 이후로 전혀 변한게 없네요 총 동영상 570개라 있어 네이버티비도 어 나 그러면은 나 유튜브는 어 몇개 있는거야? 동영상 한장 풀렸니? 남부제국이랑 풀렸네 남부제국이랑 풀린건데 오랜만인거 같던데 아 왜이렇게 좋은게 안나와? 진짜 좋은거는 비싸니까 맨 위에 등록이 되거든요 무기도 갑바도 그렇고 아 이걸 유튜브에서 봐야겠다 유튜브에서 내 닉을 치면은 보통 어떻게 보이나 나오거든요 근데 우리 잡혀갔다는 애는 대체 어디까지 잡혀갔길래 이렇게 깡깡무 소식이냐 볼까? 오모루에 있대 오모루는 또 어디세요? 아 여기야? 아 오모루에서 해소해야겠다 돈은 어차피 많으니까 저거 안하겠습니다 작대 받으네 저 상단 안하고 어 근데 상단이 본전은 뽑았겠죠 훨씬? 어 동영상 7천백개밖에 안돼 7천백개밖에? 만개 되지 않았어? 음 줄었대요 알람이 몇개가 울리는거야 오모루로 가서 해소해야겠다 전사로 써야겠다 저 녀석을 포함하면은 이제 도적단 잡을 수 있겠지? 적도 전사로서 한 명 몫을 하는 녀석이기 때문에 포람이 되게 좋네요 평소 아까 싸우는걸 보니까 방패가 더 좋긴 한데 방패랑 포람 하나 주는게 되게 좋다 너무 잘 싸우네 너무 느리다 너 근데 날아가는거 약이나 먹어야겠다 야 그럼 어떻게 인터넷으로 못사나? 이사처방 없으면 못사나? 이사처방 없으면 못사나? 어우 비타민도 먹어야지 설마 내가 집 밖에 안나가고 비타민으로 비타민 D같은거 보충하는 날이 올줄이야 제일 바빠서 집에서 잠만 잤던 시기도 있었는데 백수를 넘어서 히키코머리가 돼버렸어 애들 왜 안가니 너 뭐하냐? 뭐 걸렸냐? 아 일로 보냈구나 내가 원래 오머리로 가라 그랬죠? 아 근데 어떻게 안 물렸다? 꽤 멀리 걸어왔는데 아 아 이번에는 너무 버그패치만 되고 새로운게 안생겼는데 그래서 아무래도 흥미에도 떨어지네요 뭔가 새로운걸 하려면은 새로운게 생긴 다음에 해야될거 같은데 그러기에는 새로운게 생기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은 뭔가 좀 많이 게임에 대해 집착이 없어지네 거기다가 가만히 있는 편이 오히려 더 빨리 강해져서 그것도 더 크고 아예 전쟁이 안난 상태에서 상단만 꾸려서 아 그러면 안되겠구나 그럼 나라 도시 상단이니까 내가 전쟁을 안해도 얘네가 잡혀가겠구나 해당 나라 소속 상단을 꾸리면은 야 상단이 좀 그런게 있네 천통을 한다음 꾸리면은 거의 이제 거의가 이제 완벽하게 그거네 자 어디 뭐 쎄졌다거나 뭐 그런거 없냐? 오랜만에 돌아오셨는데? 척후병을 쓰다가 아 근데 무슨 주창만 있으면 척후병이 공병으로 판정이 돼 건방인데 아 뭐 하나 때문에 이래? 아유 너무하네 자 어디 볼까요? 너지? 어 너 강해져서 왔네 이게 올라갔어? 어 이건 좋다 어 야 근데 너 많이 올라갔다 야? 주기가 동시에 올라갔네? 좀 고민되는 부분이죠? 뭐 줄지? 고민 좀 많이 되죠 이러면은? 아 이거는 필요없고 아 이건 좋다 어 이거 여기까지 가면은 되게 좋은데 뭐 좀 쉽게 애매하네요 한선무기는 좀 어떤 한선무기를 좀 많이 주는게 좋다고 보거든요 저는? 어차피 찍어야되고 사실상 메인이니까 활력을 좀 주죠 활력을 줘야겠지 제어를 주는 것보다? 가겠습니다 기대하고 있어 너 좀 재간둥이야 저 없죠? 어어 있네? 용맹환자 언제 있었어 뭐야 너 우리 용맹이 뭐 뭐 가질래? 말만 해 지도자로서 소용없잖아 이걸 주고 싶은데 솔직히 말하면 이거 부대라서 이거는 의무병으로 안해도 준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제일 좋네 그러면은 어차피 쓸 거는 이거 이 저 이거 이거 세 개밖에 없는데 이거 다 찍혀있고 이거 찍어서 뭐 체력 같은 거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그쵸? 이거 주는게 낫겠다 괜히 줬나? 아껴둘까? 혹시 모르니까? 아껴두자 자 다시 풀파티가 됐습니다 아 오늘 그래도 클렌 겸치 많이 먹었다 1업이 얼마 안 남았어 1업이 이거 다음 레벨 언제 올려? 이거 제일 높게 올린 사람은 몇 가지 올렸나요? 여러분들 마블 보시는 분들 마블 영상 많이 보잖아요? 가장 유튜버 유튜버 분들이나 스트리머 분들 중에 가장 높게 올린 사람은 몇 가지 올렸나요? 너무 안 올라가 미친 거 같애 아 나 그냥 뚝배기나 사야겠어 가서 여기서 지금 올라가는 게 수레제작자는 상상 이상으로 강하고 지금 그쵸? 얘는 이거 그냥 주면 되죠? 치료사가 너 좀 심각하다? 아 얘는 올라갈 수가 없네 이 수창으로 올려야 돼 수창이랑 이걸로 올려야 되네 아 근데 이거 올려줘야 되는데 이거 한손무기를 찍어야 돼? 와 이거 얘는 좀 심각한데? 이것도 0.95 올라가 빅엿이야 진짜 뭘 치료하고 다니는 거야? 와 너희도 신나게 싸고 있구나 뚝배기나 사러 가자 아 아 오늘의 숙련도 202 어 많이 올라갔네 202면은 검사 아 검사야 도력 좀 해라 나 지금 이제 몇이죠? 몇씩 올라가죠? 6.8배야? 어 이래도 아직 세네 사실 200을 워밴드에서는 목표로 잡거든요 200을 찍으면 거기서부터 이제 넘사벽을 쎄지니까 아 몇마리까지 배지나 좀 해보고 싶은데 정면승부를 하면 여러명을 뵐 수가 없네 오히려 여러명을 맞으니까 더 잘 막히는 것 같애 한명만 맞으면은 안 막혀주는데 일단 줄은 확실하게 맞고 어 야 뭐야 기다려 내꺼야 기다려 내꺼야 어 무기 막혀 내가 먼저 무기 드는거 보고 때렸는데 이씨 어 이거 도끼 좋다 진짜 좋다 검보다 더 좋은거 같은데? 둘 맞으니까 디피스가 차원이 달라 이게 이걸 위해서 양성검을 한거거든요 이 여러명 맞는 꼴 볼라고? 굿나 보기 힘들다 진짜 아 너무 근데 없어 하는게 이 게임 지금 너무 너무 하는게 없어 이거 이거 봐주는 사람한테 미안하거든요 진행하는게 없으니까 진행을 막 하기도 애매하고 그럼 선호영 맞는거요 근데 그거는 맞을만한 그 상황이 잘 안나오지 않나요? 그리고 이 내 생각에 275 저게 진짜 수치상 저렇게 수치상만큼 강해지면은 왜냐면 이제 한성검 같은거는 데미지 몇프로 올라가고 속도 몇프로 올라가고 이게 써있거든요 이게 중첩돼서 약간 효율이 좀 떨어지는데 저거는 이거 하나밖에 없다면 여태까지 중요해 데미지 올라가는게 사실상 여기서 올라간 수치가 어딨어 여기서 이 올라간 이 수치가 여기서 얘는 이제 뭐 상승 그런게 안 써있으니까 상황에 따라서 뭐 방패가 하는거나 뭐 여러분 말할 때 추가피해 이런게 올라가기 때문에 이 수치가 이제 고대로 적용된단 말이에요 75면은 공속이 몇 올라가는거죠? 14% 15% 올라가네 15%가 고대로 적용되기 때문에 포란보다 빠르기도 하고 단순하게 저게 적용되면은 데미지도 뭐 있고 뱃을 때 이제 효율을 생각하면은 포란보다 알겁니다 포란면 저런게 없잖아요 포란면 좀 말을 잡는데 특화되있고 그쵸? 차징 피해량이잖아요? 이 휘두르는 속성 이거 모르겠어 이거 얼마나 증가시켜주는가 한 20% 증가시켜주면 내가 이해하겠는데 렌스 차징 특화된게 너무 많아서 렌스 차징을 안하니까 포란면 흥미가 안가네요 수프트 적있네 도저기나 잡아야겠다 이번에 나도 껴야겠어 아 너무 근데 이 게임이 이상해졌어 지금 내 상황이 패치가 안되니까 적극적으로 할 수가 없어 게임을 드네랑 한번 쏴봐 아 야 15 데미지를 꽂아 이씨 이리와! 잠깐만 잠깐만 왜 나야! 왜 나야! 얘들아 난 아니야 너희끼리라 잡어 아 야 그걸 못 맞추니? 그렇지 와 확실하게 세다 뭐야 다 떨어져서 벌써? 그렇지 얼마 남았어? 11? 못 이기겠다? 믿는다 근데 확실히 16만원짜리 포라하면 그건 좋더라구요 응 16만원짜리 양손무기 순수 양손무기가 있으면은 뭐 이제 효율은 더 좋을 것 같은데 없으니까 지금 없으니까 나중에 찾게 되면 몰라고 야 진짜 숙소적 센 거 같애 열한 명 잡았고 어 많이 잡았는데 좀 아쉽네 아 맞다 내 선 가봐야지 우리 동료들만 다 뻗었어 숙련도가 올라가야지 레벨업이 되니까 치료사 레벨업하기가 너무 어렵다 음 너무 어려워 이거 두개로 사실상 업하고 있는건데 겸치 이렇게 남았으면 사실상 이게는 이거 52를 더 매겨줘야 되거든요 여기다 25씩 매겨줘야 된다는건데 레벨업하려면은 대장간을 좀 해줘야되나? 이상해 이거라도 좀 찍혀있으면 차라리 이거 수업해서 이거라도 좀 올려줄텐데 그럴 수도 없고 말로 한 15 정도는 더 땡겨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아 이거 올리자 아 이거 너무 충격적인데 그냥 그냥 전투력이 서면 나죠 옛날에 그 아이미라 같은 그런 맛이 없어 떨어지는 애를 데려오면은 대기만 성형이고 뭐 그런게 없으니까 이걸 왜 봐 주동권 풀이죠 어어 됐어? 오 잘 지었네 이거 계속 되는거죠? 금방 짓네? 열심히 해 되게 금방 짓는다 내가 좀 오래되기에서 그런가? 이거? 아 나 이거 상점 누르는 것도 좀 질려 아하 그 돈을 쓸만한 그걸 만들어줘야돼 뭔가 컨텐츠를 그래서 이 전쟁 게임이라는게 전쟁이라는게 돈이 있으면 할 수 있는게 굉장히 많잖아요 좀 만들어줘야돼 구현해줘야돼 그럼 구현해줘도 밸런스 크게 안 깨지거든요 사실 솔직히 말하면은 여기서 녹아다 해가지고 클랩 레벨 올려서 싸우나 그런거 구현해가지고 싸우게하나 거기서 거기잖아요? 부대 좀 따라오게 하는거 한번 해볼까 그러면은 이거 됐어 자동으로 해결하라 그래 어떻게 하는거지? 그렇게 하는 기능이 있다고 들었던거 같은데 아 여깄네 이거네 이거죠? 와 95명까지 된다고? 어? 너가 너무 나한테 학대받고 있는거 같다 좀 미안하다 야 미안한데 뭐 어쩔 수 없지 너 어디가냐 근데 너 어디가냐 근데 잠깐만 야 잠깐만 너 어디가 너 내꺼 아니야 그냥? 죽은 오랜만이여 너 나한테 불문 많아 보인다 스읍 오늘 썸네일로 널 써야될지도 모르겠는데 아 아 이런식이네 아 난 나를 따라다니면서 도와주는줄 알았는데 이게 아니야? 좀 열심히 해봐 병사가 계속 준다 나 피같은 병사가 맘에 안든다 아 성에선 진집 안되죠 성으로 여가는거야 저런것도 해봐야지 또 딱 내가 먹기 좋은 병사만 갔어 지금 보자 아 나를 오 나를 도와주는게 아니라는게 너무 황당하네 당연히 나 쫓아다닐줄 알았는데 아 블란디아 병사가 너무 좋아 징지병이 센게 저렇게 돌아다니면서 영주중 하나로써 생활한다는거 아니야 내가 그렇게 해줄 필요가 있나 이 나라가 커질 필요가 없는데 나한테는 반란을 일으킬거면 내 입장에서는 나라가 강해질 필요가 없는데 내 살점같은 병사를 띄워내서 저렇게 줄 필요가 있나 개손해본거 같은데 아 구강이 아니라서 안뜨는거고 데리고 다니는게 있어요? 지금 해도 쓸모가 없는거네 내가 정말 나라의 기억이 귀찮을때 아무것도 안하고 아 맞다 부대를 열개를 만들어서 얘네 다 배분을 하고 나는 앉아서 돈만 벌면 되는구나 생각하니까 그런게 있겠네 돈을 벌어오는거 같진 않죠? 저 녀석은 하긴 벌어올리가 없지 저 녀석이 마을을 약탈해서 그 마을 약탈한거를 거래를 해서 돈을 만든다 뭐 이런식으로 플레이를 한다 마을 약탈한거를 이제 NPC가 돈을 처리한다고 했으니까 그럼 모르겠는데 내가 부대임금 대주면서 굳이 따로 운영할 필요가 없는거네 저긴 또 여기가 아니야? 저 200원을 냈죠? 아이라이 부대에 대한 재정도움 재정도 도와주고 있어 또 재정을 왜 도와주는거야? 밥값 챙겨주는건가? 근데 이거 보내면은 성장해요? 얘네들이? 아 그러면은 나 치료사좀 보낼라고요 치료사가 너무 성장을 못해서 성장판이 지금 막혀있거든요 치료사가? 그래서 나는 보낼까 하는데 이거 하면 뭐 성장을 합니까? 그럼 인정이죠? 이런식으로 성장시키면 내가 직접 병사를 끌고다닐 이유가 없는데 다 왜냐면 나는 기도 성장 계속해요? 왜냐면 나는 여기 그냥 여기서 대기하는게 제일 좋거든요 명성 올라가고 올라가는거 생각하면은 내가 직접 싸움을 해서 북이 숙련도 올라가는거 빼고 다 올라가기 때문에 내 모든 병사를 다 저렇게 돌리는게 낫다는건데 상단도 추가해서 넣고 물론 얘네가 잡혀가면 내가 그걸 찾아와야 된다는 번거로움이 있지만 알아서 성장하겠지? 일단 이렇게 해보고 저 녀석이 아이디아가 다른 동전을 보다 빨리 성장이 됐으면은 이런식으로 써야겠죠 근데 뭔가 옛날에 그 무쌍하는 맛보다는 약간 이제 막 병사 성장시키고 이런게 좀 많아졌네 여러가지 기능이 생겼어 이런 효율성만 따지면은 내가 굳이 싸움을 할 필요가 없는건데 딱 정해진 부분까지만 성장을 시키고 그쵸? 대기만 하면은 더 빨리 올라가니까 근데 대기만 하면 빨리 올라가는데 단점이 그게 있다는건데 이제 거시게 된다는건데 동료 숙련도가 안 올라간다는건데 내가 그냥 싸울 필요가 없는건데 난 병사 다 퍼뜨려 놓고 대기만 하면 돼 내 존재 가치가 사라졌어 나는 그냥 난 왕도 아니니까 중간관리직이고 왕이어도 그냥 관리직이야 존재 이유가 사라졌어 딱히 뭐 돈 벌어오는거 같진 않네 딱히 뭐 돈 벌어오는거 같진 않네 어딘나 좀 볼까 뭐 하는데? 상단을 향해 다가가는데 상단 약탈같은거 하는건가 어 어 뭐가 자꾸 올라가긴한다 어 뭐가 자꾸 올라가긴하네 아 이름 우술이고 보내볼까? 아 잠깐만 우술이 올라가네 어? 잠깐만요 뭐 당했냐? 당했니? 아니지? 진정해 당하면 안돼 벌써 올라갔어 다? 뭐 이렇게 빨리 올라가 돈 주긴 했는데 어 이제 이제 이거 두개만 올리 이거 세개만 올리면 되네? 와 이렇게 좋은거 진작에 안하고 뭐한거냐 오오오오오오 막 올라가 막 올라가 뭐야 내 야 뭐이렇게 많이 왜이렇게 많이 올라가 어? 아 자 이러면 다 보내야지 허헿 이러면 다 보내는게 맞지 이러면 아 잠깐만 아 이러면 보내야지 이정도로 올라가면은 그냥 딱 보기에도 엄청 올라가네 구성원은 포함이 돼있고 부대가 지금 박살난거죠? 얘가 어딨는지 좀 확인을 해봐야겠네 어딘가 정착을 해서 도... 이게 있겠죠? 이건 좀 귀찮네요 포로 됐어요? 아까 도망가는 중 아니었어요? 아... 이게 좀... 약간 그게 있네 저 의학이 올라간게 좀 빨리 올라갔거든요 내 생각에는 저러게 만약 이제 능력치에 여유가 있어서 올라간거다 이런식으로 2.2배가 돼있어서 올라간거다 그럼 사실상 이제 안올라가거든요? 이러면 이러면 이렇저렇다면은 7호선 안올라가요 0.95니까 그럼 굳이 올릴 필요는 없는건데 내보내볼 필요는 없는건데 올라간다 치면 이런게 올라가는거죠 이런거 이런거 강기 전술 여유가 있는거 이런 보낼만하지 레벨을 올려서 기술 포인트를 배분해서 의술을 찍어주면은 의술이 더 효율을 볼테니까 근접전술 찍어줘도 되고 그쵸? 그럼 보낼만하네 문제는 얘가 뭘 할 수 있느냐인데 일단 보냅시다 나 지금 병사 풀이죠 159죠? 보내죠 일단 아이런 찾아오는걸로 하고 힐러가 너무 성장값이 없으니까 강제로 레벨업을 시키죠 그쵸? 딱이다 하핳 잠깐만 야 보내자마자 그러는건 좀 아니지 않냐? 아 이거 고민좀 하게 만드는데 아 됐어 일단 움직여 됐어 일단 움직여 일단 성장값을 봐 너 왜 돌아와 너가 올 자리는 없어 나가 수련해 일단 움직입니다 우생 우생은 일부러 내주려고 안 넣는겁니다 아예 그냥 주려고 저건 내가 갖고 있으면은 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 그렇지 실효사 올라가지 16 올라갔다고? 우동력 올라가고 그렇지 얘 좋은데 아 병사는 진집해야겠다 아 이거 밖에 안챘어? 병사를 다 풀로 안채워줘도 되나? 풀로 채워줬으니까 저정도 역할을 하는거겠죠? 도망 좀 다니면서 그쵸? 어 저런거 올려야지 그렇지 레벨업만 되면은 포인트를 배분해서 더 올려줄 수 있으니까 여기서 고민되는게 의료를 올려줄건지 의료를 올려줄건지 무기기술 올려서 전투에 좀 도움이 되게 할건지 그거거든요? 2렙업까진 안될거 같고 52포인트가 필요하니까 하나 레벨업하는데도 아 좀 고민 많이 되게 만드네 쟤 쟤 그냥 빼버리는게 낫겠어 저정도면은 치우사 좀 좋은 애 있으면은 진짜로 징집하고 좀 아예 대기를 하죠 어차피 뭐 완전 영주 취급인데 제수로 되어있으면은 로타이가 어디였죠? 기억이 안나는데 갑자기 여기? 여기는 좀 영주로 많이 다니는데 와 야 됐어 어차피 여기 있어도 할게 없어 되기나 해 어어어어어어어 여기서 찍어줄 수 있다고? 물론 저거는 지금 필요없는거지만 경영.. 경영쪽이죠? 25 대 못찍어줘? 안되나보다 지금 못찍나보네 없어서 곁에 어 이런식으로 올라가면 금방 올라가죠 27점만 모으면 되는데 아 이거 진작 이렇게 할 걸 그랬네 이런 거 생각을 못 해 보셨네 난 저렇게 상승을 해줄 거라고 생각을 못 했습니다 데리고 다니면서 그냥 병사만 내가 더 늘려먹는 느낌으로 생각했거든요? 저렇게 저러네 아 경영은 됐고 아 저놈 양손목이 그런 것도 올라가나? 투창이 안 올라가는 거 투척이 안 올라가는 거 보니까 그건 안 올라가나 보죠? 그냥 부대 수장으로서의 능력이 지금 올라가나 보죠? 그렇게 지금 다 무장이야? 지장이 없어 지금 그쵸? 황금빛 빌리아가 100이었나? 풀어놓고 병사 주면서 지켜주라고요? 아 그건 너무 귀찮구요 그건 너무 귀찮구요 그건 인간적으로 그러면 사실상 이제 호위 퀘스트를 계속하는 상태나 자랑 없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따라가면은 오히려 레벨업을 못 할 거예요 왜냐면 얘가 제가 사냥도 하고 무헙조를 잡고 해야 되는데 200 가까이 되는 애가 따라가 버리면은 그쵸? 아니면은 기병 부대를 짜서 줘야 되나? 기병 부대가 있으면은 더 좀 편할라나? 대기하죠 그리고 병사를 추가해서 아싸리 아 좀 얘네를 보내줄까 해요 그 다른 동료들도 쓰레기작전 한번 보내줘야 되나? 반응이 없는데 잡혔나요? 내가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이렇게 글씨를 안 보고 있어서 몰랐는데 잡혔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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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면 알겠지 이거 음 순찰 중 얜 계속 재수야 아 저 나라랑은 화평을 안 맺는데 내가 그럼 쟤를 그냥 아예 뺏긴 게 된 건데 함부로 보내기가 좀 애매하네 그래도 일단은 필요하니까 일단 일단 치료사는 올라가야 되니까 그쵸? 병사도 좀 쎄지고 그러나? 가는 게 오 그쵸 올라가죠 계속 올라가죠 비트코인 보는 거 같애 붙잡히면 떡락이고 올라가면 올라가는 거고 올라가도 내가 쟤를 회수 못 해오고 로타이 같은데 가둬놓으면은 떡락한 거고 진짜 내가 로타이를 함락시키려면은 정일병사를 데려가야 되거든요 성을 털어서 어? 풀어주냐? 풀어줘? 아 이러면 고민할 필요 없지 뭐 이러면은 갈렌트에서 머물고 있다네 이러면 고민할 필요 없지 그냥 어? 그럼 다 보내면 되네 그냥 병산 채워서 가죠 나는 무조건 영구 봉인일 줄 알았는데 갈렌트는 어디였죠? 아 마을 너무 많아 도시가 어디쯤에 풀어놨을라나? 성은 아닐 거 아냐 도시일 거 아냐 보이나요? 난 왜 안 보이지? 좀 가까운 데 풀어놓은 건가 어차피 자기네 거면은 못 구해요 내가 사복 입고 쳐들어가는 건 무리고 난 그런 스타일로 안 찍어놨고 어? 갈렌트가 어디야? 어? 아 여기야? 아 여기 떤 애가 일로 나왔다고? 이해가 안 되네 일단 가자 가서 회수하고 좀 보죠 얼마나 세졌나 아 근데 레벨업을 레벨업을 하는 게 목적이라면은 저렇게 보내는 게 좋네 부족한 능력치를 다 올려줄 수 있으니까 저렇게 보내서 필요한 능력치를 찍어주고 그 능력치가 더 빨리 올라갈 수 있게끔 해주는 게 낫겠네요 어 재밌는 재밌는 기능이구만 이거 방종할 때 다 돼서 깨달았단 말이야? 대화 좀 하자 오늘의 주인공은 너야 너 오늘 많은 일을 했어 근데 이 글씨 좀 치워주지 않을래? 썸네일로 써야되는데 야 너도 너무 너무 억울해 보이잖아 표정이 아니 그러지 말라고 다시 줄 테니까 또 강해져서 돌아올래? 혹시 장비를 잃었다거나 뭐 그 딴 거지 같은 게 없죠 그치 그럼 안되지 자 그럼 보지 얼마나 세졌나 여간 능력치가 올라가는 거라서 이게 안 올라갔네 이것만 특출나게 올라갔어 개뜬금 없이 크흫 강개도 살짝 올라갔고 아예 레벨업 아 뭐 얜 레벨업을 해서 돌아왔으니까 상단으로 해주는 게 낫겠네 그냥 아싸리 돈 주고 돈은 거의 이제 많으니까 부하가 적지 상단으로 보내야겠다 상단도 올라갔었죠 상단 하고 와서 레벨업을 했던 거죠 왜 이렇게 세졌어 라고 저 얘기했었죠 그러면은 화평을 맺은 다음에 기회를 잡아서 상단으로 다 보내죠 응 부하들을 와 경력 2 그래서 한 번에 레벨을 쭉 올리고 동력 없어도 되니까 지금은 화평이 된 다음에 얘네들이랑 어차피 최판기 된 날이 오긴 할테고 어디있냐 안 잡혔지 아직도 잘했어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얼마 남았어 어 잘하고 있어 저 녀석이 좀 불안했었는데 한 번에 치고 올라와주네 또 올라갔죠? 너무 많이 올라가는 거 아니냐 레벨업을 하는 아 근데 이러면은 내가 검사 숙련도 올려주기가 좀 힘든데 아니면 다른 애들은 됐고 검사랑 그 용맹한 자 얘들 둘만 데리고 다니면 사냥을 해야되나 내가 따로? 별개로? 너무 역겨운데요 이거는? 그거는 역한데죠? 아 그렇지 그게 맞지 경영으로 올렸어 아 이렇게 두 개 올라가면 너무 좋지 둘 다 주면 되는데 행정관 능력인데 이거? 필요 없지? 임신 확률을 늘리는 건 뭐야? 임신 공격이야? 아 근데 행정관 능력 필요 없는데 어 이거 의술이 여기까지만 찍혀있으면 되네 의술을 다 찍어줄 필요가 없네 어 그쵸? 딱 여기까지만 찍혀있으면 되네 배까지만 필요가 없네 그럼 나는 이거 한 손만 올려주면 되네 저기요? 왜 안 올라가죠? 아 부대 없어서 그렇구나 그렇네 부대 없어서 못 주네 좋아요 돌아오면 됩니다 어 이러면은 더 보낼 필요 없죠 쟤는 일단 상단을 해서 돈을 쪽 빨고 돈 90만원 있으니까 뭐 더 빨 필요는 없지만 본점만 뽑아도 능치가 올라가니까 회수하는 것 정도는 쉽고 어떻게 못 불러오나? 먼 거리로? 편지 보내가지고 비둘기 보내면 안 돼? 근데 여기 대기하면 어차피 붙잡힐 거 아니야? 언젠간 붙잡힐 거 아니에요? 막 올라가는데 쟤? 주제도 모르고 구성원을 내가 10명까지 올린다고 어차피 가문 레벨 크흠흠 두 개도 올려서 950명까지 운영할 수 있는 거네 내 나라에 이거 이제 내가 왕이 돼서 끌고 다니면은 사실상 이제 950명을 끌고 다닐 수 있는 거니까 그 레벨이면 지금 199에서 15 올라가면 230, 229죠? 950 올라가면 1180 1179죠? 1179명을 내가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거네 내가 왕이 되면 거의 무적인데 그러면? 게임 좀 이상한데? 아 근데 너무 안 잡힌다 레벨 올려줄 녀석은 내가 성장치를 좀 이제 숙련도가 올라갈 수 있는 놈들을 찝어놨기 때문에 방금 그 녀석 같은 경우에 무기 숙련도가 안 올라가긴 했는데 내 생각엔 얘도 안 올라갔거든요 무기 숙련도는 포란만 올라갔죠? 포란만 올라간 거 같은데? 이것도 아 이것도 거의 안 올라간 거 같고 아 근데 무기 숙련도가 조금이라도 올라가면은 뭐 의미가 있는데 이거 7.9짜리 이건 하나도 안 올라갔죠? 올라갔나? 아니 체크를 해놨어야 되는데 근데 안 찍혀있는 거 보니까 아 모르겠다 이거는 영웅 영웅 전부 해방하고 발 동동 구르면서 집 나간 자식 기다리는 부모 메타 극혐 야 근데 이거 보낼만 한데? 레벨 업만 시켜줘도 내가 레벨이 몇인데 너희들 이렇게 레벨이 많니? 아 나 17이야? 나 17이면 인정이지 참 음 와 이거 좋다 오오 상단 파괴되면 오천골도 해소하고 상급병종이 나온대요 오오 좋은데 와 이거 땅따먹기 싸움하면은 돈버는 거네? 세금 더 많이 뜯는 건 뭐야 급성장이 아닌 저번 나쁜 짓잖아 이거 이 정도면 나도 보내고 싶다 나도 보내고 싶어 내 도박김도 보내고 싶어 흉노도 보내서 자동으로 돌리고 싶어 좋네 저거 딴 건 몰라도 이거를 내가 왔을 때 찍어줄 수 있다는 게 좋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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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개 안 찍힌 애들은 내가 체력만 찍어줘도 체력이 좀 올라가기 때문에 이런 애들 아 너희 넌 안 되겠구나 너 빨리 돌아와 뭐해 아직 전쟁 중일 때 얼마나 위험한지 모르니까 건들지 않겠습니다 계속 올라가고 있으니까 함부로 할 수가 없네 당장은 검사는 필요 없으려나 검.. 아 검사가 아니라 그 용맹하는 애는 필요 없으려나 활력을 더 못 찍으니까 운동 능력을 찍는 걸 계산해서 둬야 되나 아니면 근데 괜찮다 이렇게 될 거면 기다리는 의미가 있지 성장값이 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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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가는데 그런 의미에서 한 번 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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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보낼 거면 다 보내야 되는데 주둔병 건들고 주둔병을 풀로 하죠 120짜리를 다 집어넣어서 그쵸 한꺼번에 전쟁 휴전할 때 한꺼번에 풀어서 근데 이게 아까 포람이 올라가서 아마 포람도 올라가긴 하나봐요 무기도 지금 저 치료사는 너무 무기능력이 떨어져서 안 올라가는 것 같고 저기다 다 집어넣자 다 한꺼번에 다 풀어가지고 출가한 자식 기다리는 부모 메타 간다 근데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전쟁 나서 내 부하들 다 붙잡히고 성에 있는 수비병들 다 없는 상태로 공성 들어와서 멸망 당하고 이러면은 망하거든요 별일 없겠죠? 이런 우생성에다 넣는 것도 괜찮겠다 우생성 우생 우성 우성 혀 보이는 것 봐 우생에 넣어서 우생을 이제 병사 팩토리로 쓰는 거죠 갑자기 확 팔기가 있어졌어 아 근데 이렇게 이런 식으로 게임하는 건 좀 너무 녹아다 게임되는데 기다리는 것도 많이 기다리고 뭐 좀 아닌 것 같긴 하다 일단 풀이죠 어 근데 진짜 치료사가 안 잡혀 오 돌아왔어 심지어 백 명이 돼서 백 명이 돼서 돌아왔어 서술집에 없지 성에 있나? 어? 야 그럼 이렇게 하자 아 병사를 다 넣어야 되는데 아 내가 병사가 지금 비어있지? 지금 다 뺐죠 너를 내가 데려올 수 있어? 얘는 못 데려오네 그러면은 더 수련을 해 너가 망하고 붙잡혀야지만 데려올 수 있네 흠 근데 내가 너 능력층 못 찍어주냐? 이렇게 붙어있는데 이게 내보내면은 함부로 못 돌아오네 이거 게임 끝날 때까지 못 돌아올 수도 있겠는데? 내가 반란 일으키는데 상대적으로 붙는 건 아니겠지 넥클린인데? 아직도 못 찍어줘 근데 찍어줘야지 성장값을 더 기대할 수가 있는데 아 근데 이거 안 올라가는 거죠? 아 100 찍어 100은 필요 없고 150까지 찍어야 의미가 있거든요? 150까지는 찍어야 된다 150까지 찍어야 돼 무능력은 150까지 봐야되고 와 너 언제 망할래? 너 유일한 힐런건 알지? 우리 파티에 너 유일한 힐런건 알지? 근데 병사 갖고 지금 잠적해보면 안 돼? 뭐야 갑자기 나가면 만나서 대화하기요? 아이 근데 좀 더 성장을 둘라구요 어 왜냐면 전쟁 상황인데 지금 제가 오래 안 잡혔잖아요 계속 안 잡힌다면은 지금 애들을 해방하는 것 같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풀거면 한번에 푸는게 나을 것 같긴 한데 붙잡혀도 한꺼번에 풀려놔야지 내가 정비가 되니까 야 근데 이렇게 되면 내가 이거를 보고 다음 아이도 이거를 계속 내가 대기를 해야된다는 거거든요 얘를 풀어놓고 성장값을 이걸 내가 2일 전에 했으면 모르겠는데 이거를 이틀동안 아무것도 안하고 이제와서 또 기다린다고? 와 이건 너무 내가 양심이 없는데 아무리 그래도 지금 지금 잠깐만 와 9500이야? 번영도? 붙였다 재정도움을 좀 많이 받네 내가 돈은 많으니까 상관없는데 상단으로 꾸릴거고 아 아 지금 주둔구는 다 했어요 이거 두개는 풀이고 우생을 쓸지 말지 고민하고 있거든요 우생을 내줄 생각으로 했기 때문에 게임을 이걸 고민하고 있는데 잠깐만 잠깐만 나 어딨어요? 깜짝이야 괴물인 줄 알았네 뭐야 후생을 써야되나 말아야되나 와 근데 쌩쌩하게 100명 있네 100명이면은 잘 못 건들거든요 영주들이 저.. 저거 내가 까먹고 있다가 회수 못할지도 모르겠는데 진짜 저 계속 성장하고 있죠? 역겹죠? 진짜 가만히 두면 알아 성장하는 모바일게임 됐어 아직 회수만 하면 돼 까먹고 있다가 가끔 접속해서 회수만 하면 됩니다 게임 이상해졌어 연천 김씨 가문의 가문의 이름은 내 부하들이 드높이고 있어 난 하는게 없고 내가 처음 생각했던 졸렬한 메타가 맞네 그럼 야 리아야 어떡할래 너 그냥 그냥 가 일단은 내가 병상 채워놨으니까 아 그럼 계속 이런식으로 징집을 해서 이를 해방해야 된다는건데 일단 199으로 하나 해방하고 징집하고 해방하는것도 괜찮겠다 불란디아로 보내도 되죠? 어차피 병사를 날려먹을거면 내가 그쵸? 쓸게 아니라 고민좀 되네 여기서 보낼지 이걸 채우고 보내고 올라가서 저기서 징집하면 되거든요 여기서? 우리는 이 나라이기 때문에 두칸이니까 좀 고민되네 고민 많이 되네 아 그렇게 할 필요가 없지 상단으로 보내면 되는데 근데 상단은 더 잘 잡힐거 같은데 예 상단은 좀 약하지 않아요? 근데 내가 병사를 주면 적어도 100명은 있으니까 약한 애들 주더라도 좀 고민되네 차이가 있다면은 얘네는 일단 뭐 살아남으면은 돈이 된다는거고 스터지알이다 스터지안도 데려가지 뭐 운동 능력 상승하는것 봐 내가 전투 능력이 어느정도 상승하는지 그걸 모르니까 내가 할 수가 없네 이게 숙련도 별로 숙련도 별로 폭이 너무 크거든요 진짜 보면은 보시면은 이 한손무기는 600만 올리면 올라가잖아요 양손무기는 2만원 올려야 올라가요 근데 지금 저 포람은 내 생각에는 찍혔잖아요 포람이 원래 몇천지 기억은 안나는데 일단은 왔을 때 찍혀있었잖아요 레벨업이 되고 여기 포람이 찍혀있었는데 막 한 1년을 방치해 둬야지 숙련도가 막 3이 올라간다 1이 올라간다 이럴거면 내가 그냥 데리고 다니는게 낫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전투 능력은 이런거는 내가 올리지 올리는 법을 잘 모르기 때문에 보내면 괜찮을거 같은데 하핳 고민 많이 되게 한다 고민 많이 되게 해 이렇게 성장폭이 어느정도 있는데 숫자가 막 적은 이런애들 뭐 40인만 올리잖아요 이 검은이빨같은 애 보내면 괜찮을거 같은데 활력도 쭉쭉 올라가고 너가 가야겠다 투창도 올려가 이건 필요없어 아 여기까지만 올리면 딱 75가지만 숙련도 올라가면 이제 쭉쭉 누리고 둘다 찍어줘야 되거든요 효율만 보면 이게 낫죠 이 운동능력이 근데 얘는 지금 이게 높아서 아 안 높네 아 전체적으로 올라가는구나 모르겠다 일단 너는 보내줄게 검은이빨 어차피 지금 내가 데리고 있을 필요가 없으니까 많다 많다 됐죠 검은이빨 갔죠 여기서 상단을 꾸릴지 전.. 여기서 휴전을 기다리고 돈을 퍼부어서 상단을 꾸릴지 계속 얘네를 보낼지거든요 근데 얘네를 보내게 되면은 계속 징집하면서 하는거고 이렇게 하나씩 할거면은 굳이 뭐 필요 없으니까 한꺼번에 주둔군 뺄 필요도 없고 검은이빨 올라가고 있죠 지금 검은이빨 레벨이 11위였기 때문에 다른애들은 뭐 조금 더 높았고 보내는거 괜찮네 산정 많이 잡았으니까 잡지 말자 귀찮다 약간 여기서 아직 흑자인데 적자가 돼도 상관없죠 돈이 워낙 많으니까 지금 백만원 있는데 뭐 살것도 없고 솔직히 말해서 장갑같은거 사야되는데 사나 안사면 솔직히 거기서 거기다 병사는 지금 체감상으로는 방패랑 양손 무기로 포람 이게 제일 나은거 같네요 스왑해서 쓰게 만들면 아 블란디아카 데려와야되는데 블란디아카 데려오자 데려와서 상관없으니까 지금 애초에 블란디아카도 세고 실제로 싸우면은 징지병은 징지병은 간개상승 어 근데 이거 돈 생각보다 많이 드네요 얘는 징집하는거 500은 들죠 막 뭐 그래도 훨씬 안정적이니까 올리는 것만 따지면은 음 돈 상담보다는 상단은 뭐 돈을 많이 벌지만 그것도 도도로 여유가 있어야 되는 거였네 잠깐만요 왜 안올라가죠? 어우 손철중인거 맞지? 제대로 해라 어? 안올라가면 안된다? 나중에 다 회수할거 생각하면 끔찍하다 얘들 다 필요하면 회수해야되잖아 너무 끔찍하다 그거는 5시간정도 한거 같은데 아 너 징집했지 야 내꺼야 왜 니가 징집해 진짜 이씨 근데 블란디아애들 맞죠? 왜 저렇게 멍청하게 생겼죠? 아 어 잡혔죠? 잡힌거죠? 잡힌거 맞죠? 저 정도만 상승해줬어도 나는 충분하다고 봅니다 이제 198까지 채워서 회수하면 되죠 이미 이미 많이 성장했어 아 근데 이거 성장만 놓고 보내기에는 아직까진 효율은 모르겠다 너무 랜덤성이 강하다 내가 투자하는 시간과 돈에 비해서 확실하게 전투를 안한다는 전제에서 보내놓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이 검은 이빨은 왜 이렇게 성장을 안해요? 궁금한게 있는데 왜 이렇게 성장을 안해? 뭐해? 아무것도 안해? 뭐해? 쟤도 꽤 여러개가 열려있거든요? 여러가지가 울릴 수 있는게 열려있는데 뭐 아무것도 성장을 안하냐? 안 돼? 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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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안해? 뭐해? 뭐해? 좋아 언제 풀려 언제 풀려 언제까지 잡혀있을거야 이제 이거 잡혀있는 기간 좀 기니까 어 재수네요 발가르드 재수 발가르드가 어딘진 몰라도 그냥 아예서 아예 그냥 스스로 석방될 때까지 두겠습니다 검은 이빨의 상상을 보고 싶은데 나는 그것보다 빌리아 양손목이 왜 올라? 빌리아는 우리 부대 있잖아 아 우리 토너먼트 우승했어? 잘했어 빌리아는 양손목이랑 관계없는 앤데 올라갔으면 뭐 나쁘지 않지 검은 이빨 극형 어 저거 너무 늦게 올라간다 어 지능차인 것 같다 이런 식이면은 보낼 필요 없죠 보낼 필요 없죠 거의 안 올라가는 수준이네 이 정도면은 저렇게 올라가면은 그쵸? 이렇게 올라가면 내가 검사를 검.. 양손목이 올리라고 보내면은 하여튼 하루 종일 보내도 1도 안 올라갈 겁니다 저럴까 봐 그냥 데리고 다니는 게 낫겠다 여기 방금 검은 이빨 지나간 것 같은데 여기 쓰윽 하고 아 목말라 가문 레벨 땜에 95명까지 되는 건가 쟤네가? 하여튼 좀 풀려났니? 풀어줘 좀 아씨 기지개 좀 펴야겠다 슬슬 이제 끈 시간이죠 오늘 그래도 저거 좀 효율을 알아볼 수 있었죠 아 뭐라도 하긴 했네요 제목으로 정해놔야겠다 저 녀석을 오늘 그래도 뭐라도 하긴 했습니다 부대 창설의 효율 같은 거 봤죠 이게 초반에 약간 급할 때 성장판 닫혀있는 애들 있잖아요 뭐 부가능력을 올려서 레벨을 올린 다음에 레벨 올린 걸 이용해서 이 주능력치를 성장하기 좀 상승시킬 만한 이런 애들은 좋겠는데 내가 전투용으로 고용한 이제 윗부대 애들 있잖아요 걔네들 같은 경우에는 좀 효율이 안 나오겠네요 너무 많이 올려야 되니까 숙련도가 아 데리고 다니면서 전투 시키는 게 더 낫겠네 쟤네들은 뭐 근데 이런 식으로 계속 대기할 거면은 안전할 때 보내 놓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근데 확실히 보내 놓은 동안 내가 완전 대기만 해야 된다는 단점이 있는데 하면 뭔가 효율이 떨어지니까 대기할수록 효율이 올라가고 내가 잠깐이라도 멈추면 얘는 안 움직이는 거죠 내가 보내 놓은 애들은 어 풀려났다 어딨어 그래서 어 여깄어? 어? 왔냐? 아디 뒤에 우리 부대 들어왔구만 두 개 올라갔어 경영 스읍 이거 올려줘야죠 의술은 여기서 이상 찍어서 볼 생각은 없고 다른 애들 의술을 좀 찍어줄지 좀 고민되네 의술이 단순하게 체력만 올라가도 좀 사기다 10이 올라가네 딱 여기까지만 해주면 된다 딱 100까지 여기까지만 해줘도 75까지만 해줘도 되고 의술이 좀 찍기가 쉽네 생각보다 내가 예상을 잘못했네 빌리아도 잘 찍을 취소 너 너 너 너 너 풀렸죠 풀렸죠 이거 줘야죠 하나 써야되니까 아 좋아요 이러면 일단은 성장값은 나오죠 50을 더 올려야되는건데 50은 좀 힘들꺼 야 잠깐만 아 나 이거 운동능력 찍어야돼? 근데 얘는 이제 보내면은 레벨은 못한다고 보거든요 이 정도면은 어 전술같은거 찍어야되는데 전술은 이미 높잖아요 이거 두개로 올려야된다는건데 인내는 오고 이거 활력을 찍고 이거 이거를 찍는게 낫겠다 아 이게 맞겠다 최대체력이랑 여기까지 찍어줘야되니까 이러면 고민도 좀 더 해볼 수 있죠 음 이거 두개도 더 올릴수가 있으니까 이거 올라가게되면 체력도 올라가고요 그럼 너를 보내야겠네 그쵸? 보내야되죠 이거 올릴거 없이 좀 늘었으니까 가야겠네 잘 가야겠네 잘 가야겠네 어 아 아 108명까지 돼 자 가라 떠나라 108명 가라 바로 잡히지만 않으면 돼 그래서 좀 지능이 찍혀있는 애들은 좋네 빌리아는 근데 좀 안좋을거 같고 이상하게 참 한 3배 숙련도가 1정도고 1부터 시작을 하고 상승 배수가 3 상승 배수가 3 3.0 이상 여기서부터가 효율이 좀 잘 나오네 그거 이해하면은 능실 다 본 다음에 그거 이해하면은 내가 데리고 있는게 낫고 나는 이제 뭐 대기만 하는게 아니니까 무역도 하고 할거니까 이렇게 대기할거면은 보내는게 낫겠네요 효율이 뭐 엄청 좋진 않네요 근데 사실 이거 이번에 돌아와봐야 알거든요 진짜 효율은 그쵸? 아직까진 모르죠 솔직히 말해서 진짜 돌아와봐야 아는거죠 뭐 이상해졌어 옛날에 잠깐 켜가지고 무쌍하고 막 병사 잡으면 스트레스 풀고 그런 맛은 확실히 좀 떨어졌어 검은지파 레벨업했다 의술 전술 전술 오 좋아요 미세먼지 보고 창문좀 열어야겠다 잠깐만요 아 진짜 가벼운 마음으로 하기 재밌거든요 그래서 사실 난 더 인기있는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더 오벤드가 재밌고 열어야겠다 오 미세먼지 엄청 좋네 미세먼지가 좋다그러면 미세먼지가 많다는건가 어찌됐건 잠깐만요 자요 here 오 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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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유... 꽤 올라갔죠. 검은 이빨 레벨업도 했고, 레벨업하고도 더 올라간 거죠? 볼까요? 어느 정도 올라갔나? 어차피 쟤 빠져나온다면 뭔가 해야 되니까. 음... 많이 올라가긴 했네. 포지션 때문이야. 너무 안 올라가는데? 경영은 그냥 0이야? 아예 안 올라가... 강계 쪽이 좀 올라가긴 하네. 이게 괜찮네. 이거 두 개가. 근데 의술이 올라가는 게 좀 특이하다. 내가 설정을 잘못한 건가? 그리고 근접 전투는 지금 하나 올라간가요? 이거? 아닌가? 아예 안 올라갔나? 아 이거 올라갔네. 지금 25가 넘어갔네. 이거는 25가 안 넘어간 거 보면 그렇게 안 올라가는 거 같은데. 궁술 쪽도 거의 안 올라갔고. 궁술은 무기 때문에 안... 얘는 한 번 정도 보내면 한 거 같은데. 아무것도 안 할 거면은. 근데 아무것도 안 하지 않을 거니까. 이번에 회수하면 안 보내도 되겠네요. 어우. 안녕하세요. 어디 해방 됐나? 어디서 검은 이빨. 아직도 발 가르되어 있어? 성장하는 거지? 딱 이름만 더 해주면은 더 풀릴 거 같은데. 편하게 게임이. 올라가고 있네. 그렇게 많이 올라간 거 같진 않은데. 아 올라갔다. 레벨업이 됐네. 야 이거 진짜 잘 올라갔는데? 레벨업이 됐네 지금. 야 이름 좋지. 나 안 올렸구나? 아 나 안 올렸네? 확인을 안 하고 보냈네. 아이씨. 아 저거 확인하고 보내야 되는데. 아. 확인한 거 아닌가? 내가 확인을 안 할 수가 있나? 그거 끄기 전에. 확인하시겠습니다 하고 나오잖아요. 아 뭐 이상한데. 됐어. 어? 왜 슬슬. 잡히지 않았니? 아직도니? 언제. 언제 나와줄래. 아 이제 음식이 없다. 음식 누나. 와아. 아 왜 이렇게. 무게가 이래? 보상자도 없는데? 아 90명이구나 지금 병사가. 아아아아. 아니야 나 넣어놨지? 병사는 꾸준히 모아야지. 이제 여기 방사 설 거니까 얘네만 계속 모아 다녀야겠네요. 영주 소집 안 한다고요? 너. 자꾸. 유튜브 댓글에 도배 하던데. 이상한 거 시키지 마. 영주 소집을 갑자기 왜 해? 뜬금없이 나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 출간. 검은 이빨 기다리고 있는데. 부모의 마음으로. 자꾸. 자꾸 같은 글 도배 할래? 그냥. 가끔 댓글 눌러보니까. 도배 겁나 해놨더만. 혼나. 어. 100만원 넘었네? 아. 일단은 휴전을 하고. 그거를 보내야겠네요. 그. 상단을 싹 다 보내고. 휴전 한 다음에. 그때 회수하는 걸로. 다음에. 아직도 안 풀어줬어? 아. 좀 풀어줘. 아니. 여기서 모든 것도 꽤 빠르네. 동선이 좀 짧아서 그런지. 동선에 비해 병사도 빨리 차는 편이고. 계속 여기 도는 게 낫겠다. 저 마을이 정말 좋다. 공병 주니까. 아이. 그거 아니야. 저기. 치료사는 좀 오래 둬도. 업은 안 될 것 같죠. 꼴을 보니까. 진짜 오래 둬도 안 될 것 같고. 업이 돼도. 운동 능력이나 검술 하나 더 찍는 건데. 배까지 올라가니까 안 되네. 아예 잡힐 때까지 둬도. 별로 안 올라갈 것 같다. servicios. 넌. 로나. 여깄네. 왜 나만 있는데 379가 나오지. 저걸로 한 번에 모아서 치는 거구나 아예 블란디아로 반란 안 일으키고 천통할 거면 저거 해야겠네 예를 들면 반란 일으켜야 되니까 쓸 일이 없네 아니면은 내병사들만 다 퍼뜨려서 저걸로 데려오던가 그러면 괜찮을 것 같기도 하네요 어 천 명 운영하는 거니까 대신 이제 유지비가 좀 뒷골 빠지게 나가겠죠 상단으로 되는 애들도 아 상단으로 되는 안 되겠구나 그냥 아 됐다 퇴기 좀 해방시켜줘 우리 애 좀 검은 이빨이 아 진짜 전사로 안 키우고 예전에 마블할 때 지능캐로 키우고 카리스마나 지능같은 거 찍었잖아요 힘캐로 키우면은 내가 싸웠고 지능캐나 카리스마캐로 키울 거면은 진짜 운영게임이 되는 거네 이렇게 하고 보내면 되는 거 아니야 상황 봐서 이게 외교 문제 내가 해결하고 직접 해결하고 얘기해서 문제 안 일으킨 다음에 그때 뭐 상단을 하던가 병사 운용을 하던가 보내서 돌아오면은 회수하면은 나는 성장감만 올려주면 되죠 레벨업 시켜서 계속 성장하고 그거 천투용 할 때까지 되겠는데 그걸로 그식으로 왜 어떻게 아직 잡혀 있니 그식으로 천하통일 할 때까지 계속 하겠는데 하긴 뭐 지능캐라고 해서 뭐 자동전투 같은 거 올라가고 그러던데 그러면은 마블을 제대로 이제 마블에 사실 마블 즐길려면은 뭐 전투 즐길려고 즐기는 거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공성전 수성전거 다 지쳐두고 마블 즐길려면은 직접 비효율적인 플레이를 하는 게 맞네 너무 끔찍하다 마블 즐기면은 안 되는 거 아니야 왜 그렇게 그따위로 하냐 그냥 보내서 하면 더 효율적인데 막 이러면서 즐길 수가 없는 게임이 돼버렸네 언제 대체 풀어줄래 거기 데리고 살 거야? 참나 이해가 안 되네 이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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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가 풀려나 이씨 깜짝 놀랐잖아 기다리는 게임이 됐어 비트코인 어? 야 뭐야? 펜카녹이 왔어? 언제 왔대? 잠깐만요 어 근데 확실히 이제 싸울 거면은 안 보내는 게 나은 거 같네요 어차피 여기 문제는 힐러가 지금 빠져있기 때문에 잠깐만 내가 제대로 본 거 맞나? 펜카녹에 머물고 있죠 아 혀 꾸여 누구죠? 내 눈에 안 보이죠? 아 여기 있구나 하.. 나 이제 그만 해야겠다 미쳤어 글자도 못 읽어 레벨을 했지 너 하.. 어 안 했어? 아 했네 아 이 정도면 꽤 많이 업했네요 여기서 가장 효율적인 거는 운동 능력이죠 어 이거 이제 보병 강화를 찍어줘야지 보병이 세지니까 이름 진짜 순수 보병 부대로 가야되는 거 너무 끔찍한데 이거는 투창이 너무 좋은데 궁병으로 분류돼서 궁수를 찍어줘야되나봐 원래 투척 올라가면 부대 투척도 올라가나? 그런 건 없었죠? 아이 이건 참 내 생각에 얘 150은 어차피 6.. 6점 여기면 충분히 찍고 좀 오래 걸리거든요 아 근데 이거 오래 걸려도 해방을 해놨을 것 같은데 내 생각에는 한 손 검 한 손 검 10%는 무조건 가져가야되고 그쵸? 일단 아이씨 이거 해야되는데 그쵸? 하.. 건방 할거면은 아 근데 이것도 너무 좋다 이거 해야죠 그래도 화살막이 그리고 운동 능력을 무조건 줘야되고 운동 능력이 높아야지 150까지 되네 여기서 활력을 줄지 승마수를 줄지인데 일단은 인.. 아 인내를 줄지 활력을 줄지인데 근데 이거 두개는 안 찍을거거든요? 운동 능력은 솔직히 150까지 찍으면 나는 끝이라고 봐요 어.. 이거 다 좋긴 한데 근데 이거 두개가 너무 좋죠 근데 됐고 하.. 나 의술 올려야되는데 이거를 찍어서 올려주죠 한 손을 한 손 올려야지 아.. 고민되네 왜냐면 얘를 이제 한 번 더 내보낸다 쫓아낸다 그러면은 이게 올라가니까 올라가는 폭도 늘어나고 그보다 한 번 더 보낼 필요가 있는게 양손 무기를 올려서 체력을 올려주면은 3%가 올라가죠 그리고 의술도 올려주고 싶은데 이 25까지 풀리고 이.. 10 올라가는 것도 크죠 얘는 한 번 더 보내야돼 근데.. 운동 능력으로 보낼지 한 손 무기로 보낼진데 이거는 뭐 도움 안되니까 그냥 순수하게 레벨업.. 만 들어가는거죠 아 이거는 뭐 안쓸거고 둘 다 근데 레벨업만 들어간다고 치면은 이게 좀 더 숙련도가 낮으니까 포인트 많이 먹겠네 운동 능력을 갈거냐 한 손 무기를 갈거냐 한 손 무기를 갈거냐 아.. 개 고민돼 솔직히 부대 능력을 생각하면은 운동 능력이지 그치 운동으로 가자 이 부대 보병 체력이랑 보병 체력이랑 보병 공능력이랑 공격 속도 이거 너무 사기니까 이렇게 가야겠죠 이것도 레벨업하는데 도움 되고 레벨업이 되면은 빠르게 레벨업이 되면은 한 손 무기 주면 되고 좋습니다 이렇게 가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죠 다음 시간에 다 해방해서 푸는 걸로 하고 다음에는 그냥 뭐 얘네들을 보내기 위해서 키면은 솔직히 너무 재미없잖아요 이것도 솔직히 목적 없이 하더라도 뭐 전투도 하고 노가리도 까고 그런건데 내가 여기 도시에서 계속 대기하면서 얘네들만 보내놓고 붙잡히는 것만 기다리면 좀 너무 그렇잖아요 모바일 게임처럼 그러니까 아예 패치되는걸 기다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뭘 하더라도 패치가 돼서 새로운 이벤트가 열리면은 새로운 이벤트를 한번 같이 보죠 예 지금 이게 게임 최적화가 굉장히 잘 안되있고 사양도 좀 많이 높은 편이기 때문에 권장사양보다 훨씬 높 높죠 지금 권장사양 잘 안 돌아간다 그러니까 돌리시는 분들이 아마 이제 영상으로 보시는 분도 있을텐데 너무 이것만 보여주면 너무 좀 그렇잖아요 다 보내놓고 대기하는거 보여주면은 물론 이게 명성이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효율이 굉장히 좋긴 하지만 그러니까 다음 시간에는 패치가 돼서 이벤트가 생기면은 이벤트를 같이 한번 보는걸로 하죠 이번에 오늘 할것도 하고 이벤트가 생겨서 다음 진행에서 반란을 일으킨다던가 공성전을 하게 되면은 이제 이것도 사용을 해서 내가 다 퍼트리려는 애들을 다 모아가지고 내부하들만 모아서 공성도 하고 이런식으로 이 게임 이 게임 요소들을 보겠습니다 아직 미완성이라고 하니까 에러도 많이 난다고 해요 나중에 패치가 되고 그때 돌아오도록 하죠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구요 오늘 별로 한게 없지만 다음을 기획하도록 하죠 수고하셨습니다 뿅 게임 슈색